ㅋㅋ 종수형 어? 종수야 나 강등됐잖아요 형 종수야 승화아빠 지금 골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아니 나 실버 0에서 지금 두번 쪘어 한번더 지금 브론즈야 종수야 너 진짜 아 진짜 너 나보다 등급 낮은 거 알지? 아니 실버 2였는데 침착맨이랑 같이 하다가 아니 왜이렇게 됐어 근데 나머지는 혼자 니가 떨군건데? 그건 맞아 아니 진짜 개트롤도 너무 많아 침착링보다 더 트롤인가봐 아니 개트롤이 자꾸 저격해? 어 너무 저격해 아니 아까도 카소스가 저격하더라 무슨 소리야 진짜 정글 가니까 전라인에서 이긴 데가 없어 아니 이게 관전이 풀렸어 그랬는데 봤거든? 미드에서 승우아빠가 너 대신 죽어줬는데 또 죽더라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미 라이너 차이가 끝나 있었어 거기서 약간 좀 뭔가 그래도 종수형의 따뜻함을 느꼈어 아쉬워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 징크스한테 스킬 맞아서 죽을 거 뻔하니까 탐켄치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려줬는데 다시 또 죽어 참 힘들다 게임이 나 이제 롤 안 하려고 근데 너는 롤 안 해도 안 아까울 거 같아 왜? 뭔가 잘하는데 안 하면 아깝잖아 롤아 나 잘해 롤아 웬사야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데 안 해도 아까울 정도까지 잘하진 않아 적당히 잘해 아니 적당히 잘해 정놈아 방송 켰냐? 어? 어 아니 원래 나 오늘 삼국지 8 하려고 했는데 응 그 먹방 끝나고 삼국지 8 해 하던 거 해 아 먹방 끝나고 아 승우아빠가 콜하는데 어떻게 안 해 나 이거 안 꼈으면 너 솔렌 2인큐 이거 계속 돌려가지고 너 브론즈 오늘 됐다 내가 흐름 끊어준 거다 너 안 왔으면 이겼어 이 정도 풀렸어 승우아빠 얘기를 들어봐 이거 느낌 어땠어? 브론즈 갈각이었어 아니었어? 아 좀 위험했어 이거 진배 브론즈 갈각이었어 아 뭘 위험해 나 맘먹으면 다 캐리하지 아 시뻘건거 봐 어제 이퀄라이즈 맞았어 진창균 때문에 아 나도 진짜 종수 때문에 이퀄라이즈 맞아가지고 아 갑자기 종수가 또 원딜을 해보라네? 어? 니가 원딜 해보라매 아니 해봤지 어때? 아 힘들지 아 힘든데 니가 감당하기로 한 거 아니야 원딜 시킨 건 놀랍지 못하는 거 아니 두 번 다 졌는데 아 두 번 다 졌어 마지막에 니가 미포로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러고 잔 거야 계속 진 거야 에이 너 뭘로 뭘로 돌렸냐? 포지션? 정글이지? 아 잘했어 원딜 해줘? 아냐 아냐 정글 각자 잘하는 포지션 갑시다 나 그래서 미드 원딜 가야지 그럼 응 나 주라인이다 몇 판을 진 거예요? 조금 슬럼프가 오셨나요 혹시? 아니 저 혼자 하고 있는데 게트롤 한 명 서포트 한 명 붙어가지고 계속 지는 거야 아니 진배 딱 저 정도 해 근데 딱 진배가 정확하게 그거야 라이너가 잘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막 덮을 정도로 잘하진 않아 혼자 원래 정글은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막 실버 브론즈 무시할 정도로 막 버라이어트하게 더 잘하진 않아 그냥 조금 더 잘해 조금 아니 병건아 널 무시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무난하게 흘러가면 좀 얻는 정도? 혼자 흐름을 만들지 못해 내가 너 너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걸 던져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 뭐 못한다고 안 하잖아 잘하는데 딱 그 정도 너는 못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는 약간 판수로 박아야지 박아야지 올라가는 거 이거 없네 혼자 할 때는 잘 흘리는데 너랑 하니까 개 실버 2에서 너랑 해서 실버 4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너가 중간은 해줘야 거기서 자기가 살 붙여가지고 만드는 스타일 라이너가 라이너가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뒤지는 걸 어떻게 해 아 근데 진짜 그 캐리가 되는 애들은 혼자 이게 흐름을 만들어내 돌풍을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근데 그래 정글러 거기서 자기가 그 흐름을 만들어내 판타를 유도하고 2대1에서 하나 따고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아는 만큼 보인다가 딱 거기서 나오는구나 변구나 아 나 밴을 안 했네 암튼 그런 게 있지 진짜 롤 모르는 사람들이 꼭 정글 탈 라이너 이 똥들 그냥 암튼 정글이 만만하지 막상 정글 보내놓잖아 개똥 싼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정글이 뭐 쉽다 어렵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무시할 정도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시할 정도는 아니야 나 샤코 할 거야 나 샤코 할 거야 안 잃었다 샤코 한다고? 응 종소 형 어디까지 갈 건데요 자랭이라서 자랭이라서 새롭게 질 수 있어 아니 근데 나 샤코 잘해 형 카소스도 잘했잖아요 옛날에는 야 방금판 카소스 잘못이야? 야 이 새끼야 너 같이 해놓고 카소스 잘못이야? 아 근데 한판 모든 라인이 터져 있는데 나 지금 한판 하고 나니까 신뢰를 완전히 잃었네 아니 정글 한 바퀴 돌고 탑에서 따줘 야 정글 리신을 1대1로 만나서 카소스가 키를 먹었는데 거기서 라이더들이 다 터졌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탑갱 가서 따줘 리신을 1대1로 따줘 그 다음에 카소스가 어떻게 해 CS 다 먹고 그니까 그 두 개 빼고는 리신이 환약을 했나보지 넌 개입 안 했잖아 리신이 환약을 한 게 아니라 모든 라인이 지잖아 형 형 형 잘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이겨드릴게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겨드릴게요 아 근데 정수는 화낼 자격은 진 놈들인가 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안 풀린 날이 있어요 배도라지 내전하자 상대팀으로 가자 니네 둘 다 아니 고열 챔프 해놓고 팀 탓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고열 챔프가 아니라 키를 먹었다고 아니 그니까 팀원한테 초반을 맡겨놨으면 터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잘했으면 팀원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킬을 솔킬을 땄다고 정글에서 리신을 만나가지고 그니까 그거랑 탑에서 갱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리신이 잘했나 보지 왜냐면 내가 볼 때 리신이 한 4킬 했거든 4킬 몇 어시 했거든 그니까 딴 데서 따왔을 거 아니야 그니까 라인에 영향을 준 거 아니야 나한테 좀 말할게 형 알았어요 삐지지 마요 아니 네가 팩트로 말하니까 팩트로 알려주는 거지 아니 형 나 이겨드릴게요 나가지마 어디가 나갔잖아 진짜 아 왜 나가 아 정말 아 왜 그래 나가냐 그럼 이제 솔직하게 말해 아 어려울 뻔 했네 잘 끊어 주셨어요 킬랩어들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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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누구야 제리? 아 스웨인이 원 딜이야? 아 아 용서형 다시 이기면 디코 오는 거예요 못 올 수도 있어 오늘 못 올 수도 있어 계속 못 올 수도 있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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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자 제리야 제리야 가야지 제리야 제리도 맨상가? 제리 좀 약간 부러워하는데 나 안채 1대기네 아 뭐야 너무 나댔죠 아 샷코가 와서 CS 먹고 간다 미친 샷코 정수 디코 왔는데 미친 샷코 어 종굴차이 어 종굴차이 어 만화 없다 100포즈 미드 오지마 미세 샷도 못가고 미드도 못가 샷코너 바텀만 갈 수 있어 조심하세요 바텀 갑니다 이렇게 마나도 없는데 뭐지 아 아 아 아 아 두번 다칠 두번 어 제리도 죽었어? 닷을 두번 지켜봤어 오오 아 샤쿠가 좀 정직한데? 샤쿠 하려면 약간 싸페이어야 되는데 용서형이 또 그쪽은 아니라가지고 아 맞어 여기? 어휴 델베주기 한번 갈 것 같은데 오케이 개퇴고요 아 씨X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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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방금 이거 좋았는데 벨코즈 왜 죽었지? 스윙 스킨을 다 먹으니까 보여주는 거면 오 미래가 보이던데 근데 사실 백호지가 개못하는데 내가 스킬에 못맞춰가지고 6랩이다 6랩 6랩 집어가, 나도 집어가자 푸쉬가 좀 심한데 스팸치 간다 스팸치 간다 제리야 스팸치 간다 스팸치 간다 스팸치 간다 ㄷㄷ 빠지고 빠지고 아이씨 아 나 마나가 없네 아 아 샤코의 분신 스윙 궁 궁 끝나봐 궁 쓰면 이거 미래에 그 샤코가 스웨인한테 무력하게 죽을 것 같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샤코가 분신이 있어 가지고 체력 회복 두배 두배이 뱀 스윙이 그거 잘하네 스킬을 잘 맞춤 바텀 사실 갱 엄청 와줬는데 상대방은 안오고 바텀에 투자했는데 바텀에 투자했는데 로봇 저걸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벨코즈돌이죠 치감치감 걸었어 야 제리야 치긴 해야지 야 제리야 치긴 해야지 아 치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호딩이 그렇게 됐구나 본인을 안노리면 때려도 되는데 호딩을 그렇게 해버렸네 샤코야 일을 한번 해보자 이거 만들어보자 공이 빠졌다 갈리오가 있었어 갈리오가 있는데 아이씨 아니 여기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됐어 아 스윤이 또 키를 또 많이 먹었어 바텀이 터졌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아 나간거 아니지 아 어지럽네 나가면 안돼 라일라이 차차차라서 나갈 수가 없어 이거 라일라이 차차차 라일라이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음 들어와? 오 들어와 비비고 있다 11레비야 스윙 미친거 아니야? 오케 하나 잡고 점화 점화 걸어온다 아 빠져야돼 아 스윙 다 쳐맞으면서 와 젤리야 안돼 그러면 피가 찬다고 스윙의 피가 그럼 스윙의 피가 차 아 그걸 맞으면 스윙의 피가 타워 스윙이 타워 다 맞았는데 마너 없다 마너 없다 다음 타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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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했었는데 먹으세요 사올게 각압 의미없음? 망구가야됨? 아씨 그래? 각압은 맞아야지만 치감이 발동되고요 뭐야 어 뭐야 죽었네 죽었네 바텀에 닿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람 또 유니 94 아닙니다 당깨춤이다 당깨춤 네 그말도 맞아 여기 들어왔다. 비비고 들어왔다. 그 팔도 맞아. 어? 보여주나? 어어어어어 아트락스. 아트락스! 첸장! 아트락스란 니가 좋다. 조부다 조부. 어? 뭐야 이거 같이 왔다 이거. 어디갔어? 아 샤코. 샤코를 먹었어. 아아! 뭐함? 라일라이 차차차에 움직일 수가 없네. 라일라이 차차차? 얼타는게 아니에요. 움직인거에요 그게. 라일라이 차차차에 굉장히 느려졌어. 오 제압좋아. 오 뭐야 이거. 무리하고있어. 가라 아트록스. 가라 아트록스. 보여줘 아트록스. 가라 샤코. 별전병기 샤코. 가라앗! 가라앗! 같은걸 노려버렸네. 크흐! 어... 슬메! 어! 아트 1. pres Hebrews 2. 아트 1. 어트 1. 부유. 좀 더 안다는데? 젠장 젠장 아니 스웨인 뭐야 이거? 젠장 만화 없는 스웨인 난 니가 좋다 아니 이거 스웨인 뭐지? 만화가 없는데 어디선가 나 만화가 피가 안닿는데? 잠깐만 분명히 만화가 없는데 분명히 만화가 아니 왜 피가 안다 버그임? 분명히 만화가 없었는데 만화가 없는 스웨인이었는데 젠장 스웨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씨 아트록스 진짜 똥꼬쇼하는데 젠장 아니 그 스웨인 성님 왜 안죽지? 500스템으로 때려도 피가 1도 안 까는데 뭐지?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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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왔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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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니가 좋다 현상금 벌어오는 외화벌이하는 젠이 젠이 난 니가 좋다 오 젠이 최고 뭐가 이거? 오 잘컸어 잘컸어 멋있어 오 젠장 희망이 보이는데 와 동수형 지금 시금을 전패하고 오 근데 용도 용도 얼마 안 남았고 아 용도 별로 안 먹었고 질질 질질 시간 빼면 나쁘지 않아 동수형 시금을 전패하면 못하는데 살릴수 없는데 오 잠깐만 젠장 스웨인 젠장 젠장 스웨인 아니 갈리오까지 아 궁 써줄걸 그랬냐 나 2포 나왔어 강해졌다 평타 쳐주면 저 죽어요 평타 쳐주면 나도 죽어 라일라이 차차차 땜에 벗어날 수가 없어 라일라이 차차차 땜에 벗어날 수가 없어 젠장 젠이야 그쪽으로 간다 먹방 스웨인은 어떻게 죽이지? 못죽임 지금이 전성기임 어 수배 들어왔다 수배 투란 투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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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장군님 너무 무섭다 젠장 제리 왜와버리하는 니가 좋다 어디가 어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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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장군님 장군님 아텀 미신다 이거 잡을사람이 내가 감 내가 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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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해보자 해보자 이번엔 해봐야돼 이번엔 해야돼 진짜 내가 점화까지 걸었어 먹어 오케이 탑도 가자 탑도 탑도 재밌겠다 탑 맛있겠다 탑은 별로 잘 안큼 탑友 젠장 세트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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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웬 15킬 섬베스 젠장 죽었는데 현상금이 안 줄어드는 니가 좋다 현상금이 안 줄어드는 니가 좋다 먹고 또 먹을 수 있어서 니가 좋다 외화 벌었고 더 벌어야겠다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래도 이제 원딜은 우리 쪽에 있다고 우리는 원딜이 있다고 저쪽은 원딜 없다고 원딜 보유고 원딜 보유고 우리는 아 이 자식 또 또 오만방자한 짓 근데 4명 필요한데 오만방자에요? 그 오만방자하게 내비둬 그 다 오게 되거든 원딜이 써야돼 저자를 잡으려면 원딜이 써야돼 사실 안돼 종수용 들어가지마 궁 빼야돼 궁 빼야돼 궁 빼야돼 궁 빼야돼 궁 빼고 들어가자 오케이 궁 빠졌다 아 나 따로 변신 갈리오 갈리오 하루종일 때렸네 아 너무 오버하는데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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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썼어? W 그거? W 변신 안썼어? 아 아니 잠깐만 스윙 85스텝 스윙 85스텝 스윙 85스텝 아니 제리는 왜 총을 자꾸 이상한데 쏴? 그거는 제리의 마음이야 총을 자꾸 비껴 쓰는데? 평화주의자인가? 젠장 젠장 젤이 난 니가 좋다 이래서 종수가 디코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수의 디코 복귀는 다음판에 계속 야 여기서 칭찬해 지나야 칭찬해 칭찬해야겠다 칭찬하자 샤코 나쁘지 않은데? 종수형 종수형 샤코 칭찬 잘하시던데요? 칭찬 종수야 이기면 돌아와 지금 오지마 지금 오지마 형 빨리 와요 이기면 무조건 분위기 좋아져 그때 돌아와 근데 샤코 나쁘지 않았어 느낌 있던데? 가짜랑 진짜랑 헷갈리던데? 둘 다 가짜같이 하던데? 둘 다 가짜같이 해 아니 종수 내 생각에 100% 그 내 방 채팅 켜놓고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 아니 왜냐면 나 몰랐거든? 근데 방송화도 갑자기 내 방 채팅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옆에 하나 더 켜놓고 채팅 두 개 켜놓고 하더라고 분명히 지금 켰을 거야 그래야지 채팅창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서 알 텐데 그거 종수 형 채팅창에 캬캬캬 졸라잘함 이거 볼라고 아 그거 못 참지 아 그거 못 참아 참을 수 있어? 그거 못 참아? 캬캬캬 아니 그 말하는 거는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채팅창은 분명히 켜놓을 듯 복개는 그렇게 가져왔는데 망한 봇이 잘못이라고 아 근데 그건 맞아 바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바텀에서 아 내가 많이 가긴 했어 아 내가 닻 닻을 연속 두 번 못 맞춰서 맞췄으면 땄는데 하나라도 그중에 하나라도 땄어 아 귀엽게 종수야 바텀 투자하지 마라 왜 지금 듣고 계신다고 단정하시는 거죠? 지금 화장실 가서 못 들을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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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지 흠 흠 흠 흠 흠 어우 그럼 종수 자랭하고 솔랭하고 지금 합쳐서 최근 게임 나올텐데 흠 흠 전적박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해도 나랑 만들었던 7연패 신화는 못 넘었어 지금 6연패야 자랭 솔랭 합쳐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나랑 함께 했던 솔랭 7연패 업적하고는 1패 차이 이게 20게임인데 파랑색이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데요 20게임 중에 나쁘지 않네 근데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져도 최근 20게임 내 승률은 비슷해지고 이기면 승률 올라감 어차피 이걸 이걸로 덮기 때문에 이 7연패 구간에서는 마음 놓고 져도 돼 그래도 승률 똑같아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이기면 올라가고 되게 골고루 하네 종수 골고루 골고루 잘하는 스타일이야? 파랑색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야구 3할 타자가 잘하는 거잖아 근데 2할 타자거든? 20번에서 4번 이겼으니까 2할 타자는 못하는 선수는 맞아 네 2할 타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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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잘하고 대체할만한 선수 없으면 나올 수 있어 9번으로 9번이나 8번으로 3할은 잘하는 거예요? 3할은 잘하는거지 그럼 종수 형 한 번만 이기면 3할 되겠다 이겨줘야겠다 그치 아니지 한 번 이기면 패배가 지워지면서 또 올라가네 아 그치 맞아 맞아 그러면 아니야 두 번 이겨야지 3할이야 아 두 번? 근데 하필이면 여기 또 승리를 했네 그니까 세 번 이겨야지 3할 돼 소중한 승리가 여기 끝자락에 걸려가지고 세 번 이기면 3할 타자됨 쉽지 않겠다 근데 나도 예지간 할텐데 아 그래도 나 이기고 지고가 있네 이기고 지고 구간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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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용자 설정이구나 사용자 설정이구나 이거 빼고 승패 승패 승 승패 승 승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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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패 아 나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일곱 개 원딜 왜 아 종수가 자꾸 원딜하라는 거야 아 종수 형 원딜 어 아 자고 원딜 시키려는 거야 쾌감 느끼려고 나 못하는거 보고 쾌감 느끼려고 쾌… 건배 패배 하면서 까지 쾌감 느끼려고 진행 7, 8, 9, 10 아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 깜짝 놀랄거네 그래도 나는 괜찮대 아 나는 괜찮다 그래도 근데 어디보자 아 여기 나잖아 더럽게 안 잡힌다 근데 좋은데 문제가 있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승리로 있었던 게 밀려나고 패배로 주홍글씨가 써질 거야 이제 그러면 갭이 두 배가 되지 승 지워지고 패가 새겨지면 주홍글씨 승리가 지워지겠다 승리가 그치 좀 더 게임을 빨리 끝내는 캐릭터를 해야겠다 이거 질질 끄는 거 하니까 안 되겠네 아니지 질질 끄는 거 해야 돼 질질 끄는 거 해야 돼 오히려 아까도 개 터졌는데 은근히 계속 가잖아 스윙 쟤라스 할 때 나 그거 있어 아 밴댓네 나 쟤라스 할 때 조건 있어 상대방도 딜을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안돼 나만 유일하게 때릴 수 있어야지 마음 놓고 때려서 그래서 쟤라스 할 때는 상대가 탱커 해야 돼 알리스타가 죽어 속 편하게 패기 서로 때릴 수 있으면 아파 내가 더 아파 열받아 자크 쉐라핀 쉐라핀 더럽게 밝히네 넌 뒤졌다 제가 쉐라핀 인형 뽑기 해먹어야지 아 내 시비르네 시비르는 인형 뽑기 하기 안 좋은데 얘가 대신 맞아줄 수 있는데 열받네 시비르와 쉐라핀 이거 환상의 조합인데 아 시비르 시비르 있는데 블리츠 벨루 아니에요? 알리 어 알리 근데 알리하면 쉐라핀한테 개쳐 맞을텐데 알리알리 시비르 카운터 근데 세라핀이 알리스타 카운터 묶어놓고 패겠다 세라핀 뚜박이네 괜찮아 괜찮아 일라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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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오이는 요리그룹 해야지 일라오이 소환사의 주문 사용 후 잠시 동안 이동속다 난입뜰까? 난입뜰까? 난입뜰는게 날지도? 난입뜰는게 날지도? 철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우주적 통찰력 빼고 이거 갈까? 비스킷? 이렇게 이거 좀 오반가? 우주적 통찰력 빼는거?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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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통우 훨씬 좋아? 우통우 근데 사기긴 해 나 솔라르르 가기 때문에 둘 다 해먹긴 해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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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면 비스킷 안가면 좀 아플텐데 그 부 짝 부 우리 완전 그거네 후반에 좋네 Yummy 이거 치감 가야 되고 그 부 치감 가야되고 치감 가야되는 단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치감쟁이들 엄청 많네 세라핀도 치감 가야 하고 인배 갑시다 안되겠다 헤에엥 어? 자크 혼자 아무도 안와 시라핀 야 유혹, 유혹, 야 유혹 가자 자크 왜 안가? 자크야 자크야! 자크야! 뭐해? 육포 먹어? 아까 완전 각 좋았는데 너가 일부러 쳐맞으면서따? 노 네 시라핀 그거 전멸 뺐을텐데 어허 어? 좀 약간 느낌없게 쓰는데? 시베르 나라온이 그부한테 죽었네? 조심해! 나 지금 열받았어 막아줘야 해 와드 내가 옆에서 시선 끌기? 와드 근데 개뚜두를 맞는데 안아파 와드 오우 오씨 맞췄어 근데 아파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다? 개나대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 어 자쿠온다 오 와아아아 잘했어 깡 안녕 아아아아 그 보다 좋아요 발굴 먹어줬어 어? 뭐야 어? 그부 왔나? 어 그부 저쪽인데 가자 지리형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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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근데 내가 처음에 피가 깎여가지고 개 처맞은게 또 내 탓이라서 아까 여기서 미는거를 했었어야 됐나 밀어낼걸 그냥 밀어내고 살릴걸 다음에 올 때 안에 넣어야 겠다 내가 길을 알아 그부가 안보여가지고 자꾸 온대요 흐어어어어어 어 붙여 깡 오오 어 미친 종수 디코 복귀하겠는데 미친 종수 어 역시 돼지챔 해야돼 종수는 돼지야 이거 먹어줘야될텐데 이거 안그러냐 르블랑이 안와주네 오늘 와주법 한데 온다 온다 아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된다 아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된다 아 하지말지 쓰으으으으음 몰다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해봤어 나나나나 아 그래요? 물도 없는 거예요? 아 젤이 힘들어 보인다 이게 난입이야 어? 뭐야? 예예예예예 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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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끄부 끄부 미드 미드니까 여기다 와드 한번 봐가지고 난입 좋은데? 나 갑니다 나 갈꺼야 끄부 더블킥 꺼져라 꺼져라 오오 오 요리 오 뭐 챔신 오오 자크 자크 덮치면 그냥 걸어오면 될텐데 어? 나댄 오오오 오 쩌리 오 노블르블르블랑 어디갔어 어디 사러갔어 급해 지금 그부 지금 저거 먹어 따라가줘 갈거야 안갈거야 자크다 간다 젠장 자크다 니가 좋다 내가 길을 알어 나 없어도 되겠는데 나 감 뭐가 이름 사anic 나 너무 오래 썼다 그냥 아래에 있어도 됐는데 엇 뭐 왜이렇게 됐어 어 먹고있지 않았어 벌룡이 한번 리스셨어 어이구 간다 하나 더 먹고 와 제리야 난 요거윗 해이구 죽음 이렇게 후후우 후후우 시비르 젠장 시비르 깡 난 니가 싫다 젠장 리블랑 튀어온다 미니언쟁이들이 때렸나 류블랑 잘 못 컸죠 피 회복 못하게 하게 하고 아 레드? 레드의 징수? 아 류블랑 류블랑 어 화학공학 다 갔는데 시빌 시빌 시비르 세명 미드에 세명 감시당하는 불쾌함 밀라우이 감시당하는 불쾌함 심어주고요 아싸 용돈벌이 와 너네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왔네 네 미드 막으러 가야될텐데 나니? 안녕 꺼져 야 나니? 예 예 예 오 오오오오 어? 귀가 없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부다 아 종수씨 날 믿지 못했네 종수씨 날 믿지 못했어 아이씨 깡 빠져 빠져 어 내가 쳐버렸네 진짜 일라오이 미친체입니다 코 하나 들고 오 오 난입 난입 좋은데? 난입 좋은데? 아 아 이거 일라를 빨리 치든가 아껴놨다쳐든가 했어야 되는데 딴 잎도 딜이 있어요? 없는 딜? 배우자 죽는다 배우자 죽어 럴수 럴수 10분이야? 나 지금 열받았어 어? 시비르?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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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르블르블랑 르블르블르블를랑 르블르블르블를랑 이거 레전드네, 이거. 어? 아, 이거는 솔로여서 그래. 가족으로 갔어야 됐는데. 가족이 중요한데, 이거. 어? 저는 비빔인간인데. 써, 너도 써. 나는 볶음인간입니다. 저, 빠르게. 이게 난입효과. 이게 난입효과. 어? 이거. 이거야. 저거에요. 일라. 깡. 아 르블르블르블랑이 잘해 아직도 살아있었고 르블르블르블랑이 살아있었네 여기서 한타할 때 르블르블르블랑이 배워지도 못할 수 없네 사이드를 가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데 다 비벼졌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일라오이가 자꾸 날 피해다닌 암당일진이라서 개패드시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삼룡이야 아 르블랑 플러스 알파로 오면은 내가 이게 견제가 대각이지 어? 얘 봐 어디까지 들어와? 어디까지 들어오는거야 여기 여기 맞아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거 맞아 이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여기 지금 치고있어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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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드 거찍거리지 말고 좀 한타하러 와야되는데 저거 아 피곤한 친구야 이거 네 쳐볼게 오케이 시비로 먹고 이러면 괜찮지 굿굿 스몰탄력 누가 살았지? 저쪽? 다 죽었어 뭐야 왜 저 저 문어발이 왜 반응하지? 반응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어 나 죽었네? 뭐야 죽었나? 아 르블랑 왜 안죽어 왜 죽었지? 바로는 죽임? 궁 쓸걸 아 르블랑 죽었나? 아 죽었다 아 야야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 고무 따로따로 오오오오오오 아 나는 고무인간입니다 나는 젤리인간입니다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바롱으로 밀고 이거 일러오일을 내가 잡고 있으면 저쪽에 탱커가 없어가지고 4대4가 할만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예예예예 여기서 물리면 안 돼 내가 사이드 가야 돼 어 들어가는데? 이거 빠져 빠져줘야되요 빠져줘야되요 빠져 빠져 살짝 빠지고 이쪽으로 오면 다시 밀러오고 오케이 좋고 제리만 지키면서 가면 돼 이거 미드 밀어줘야되는데 오 아 와드하는 동안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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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차피 두개랑 쌍둥이 하나 밀음 그 부우 갈팡질팡 오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딜 줄네였나봐 류블랑 포기 먹었을거라고 지레 진작 자크햄 달려간다 후후 물 넣어야 미드가라 이상하게 사이드 하지 말고 종수 돼지의 영혼 먹었는데? 돼지의 영혼 먹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 이거 봐 이거 밑에 걸어주세요 못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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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라 못 걸어 뭐야 화면이 까매졌어 아 아무도 없잖아 왜 다 죽은 억제기나 부셔주지 그냥 억제기 부시고 죽을라 그래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 오오오 날아가는 것까진 성공 난 미친 인간인데 흐흫 안 끝나 왜냐면 얘가 가고 있잖아 안 끝나 얘가 더 빨라 얘가 더 빨라 안 끝나 못 가게 해 그래 종수야 이거 좋다 이거 좋아 못 가게 하는 거 좋아 젤리 집어먹고 젤리 먹고 이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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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라인이 안 오거든 그부 갔어 그리고 심지어 어? 요리기 어 요리기 어? 어? 드레이플 킬 어? 궁뺐어? 어 스몰더도? 어? 어? 아... 2대1 비불섬프 죄리타임 비불섬프 역시 가족이 싸워야돼 혼자는 좀 어려워 역시 역시 역시는 역시 역시야 숙련도 상자 어? 스펙이 나 스펙인데? 나 스펙이? 이거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 등급? 종수는 알던데? 다른 사람 등급이요? 어 정보보기 랭크 아니 막 나 막 B나온거 알텐데? 정수야 넌 돼지해 돼지캐리 살아 돼지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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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니까? 애쉬는 말락갱이잖아 빼빼하잖아 빼빼한거 못해 아 니가 돼지라는게 아닌데 돼지캐리 잘한다고 아 정수형 원 딜한다고? 또 시작되겠네 이제 다른건데 돼지캐리 잘하는거랑 갑자기 다이어트가 왜 나오는거야 또 시작하겠다 디코 한번 왔으니까 또 나가겠는데 오고 지고 또 나가는거 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음 진베 소중한 즉 7연패 후에 소중한 1승이네 질 수 없다 게트롤의 시가 높은 확률로 저격 온다는데 게트롤 수혜인으로 맞저격 기억 아 당연한거죠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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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해야지 나만 당해? 이를 이를 아니? 파이크 하이크 하고싶다 잘행할때 연습해야돼 잘행할때 솔락할때 하면 욕먹으니까 잘행할때 돼지캐리 한살이라도 어릴때 원 딜 해놔야된데 뭐 헬스야? 한살이라도 어릴때 헬스 한살이라도 어릴때 헬스 고 아 정수씨 네 애쉬 저격당하면 같이 하는 저격러 중에 한명이 파이크 한다고 하던데요 아 애쉬 저격당하면 파이크 한다고? 네 근데 걔는 파이크를 하나 스웨인을 하나 다 똑같이 개트롤이라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응 근데 말 안해야겠다 뭘요? 네? 아니? 침드보다 치이크가 낫기나? 최강야구 요새도 재밌네 누구요? 최강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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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안해요? 아 아예 왜 안해요? 왜 안하냐구요? 네 오늘은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 원래 저녁에 일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좀 일찍왔어요 오 무수식 있는 날 저녁 있는 삶 뭐라고? 저녁 있는 삶 이따가 한강갈건데 가실래요? 오 좋아요 한강? 저는 내일 수액이 되어있어서 하루에 연습해야 되가지구 아 진아씨 인첸트 들어갔어요? 인첸트 들어갔다고? 네 인첸트 한솥밥 19 이제 뒷배가 있네 후배요 후배 어제 단토박 들어가니까 갑자기 플레임이 후배들 잘 왔군 아 플레임이? 날 모셔라 이래가지고 미친 플레임 기장님 기강 잡혔어요? 네 바로 승베임 했죠 아 집합당해? 오 아주버 블레이즈 오 오 근데 플레임은 스타 개못해서 스타하자 그러면 깨갱해요 오 깨갱 롤은 건드리면 안돼 롤은 잘하시고 오 우리 아까 전전앤드래곤스 하던데 개못하던데 그건 오 오락실에 있었던거? 아 나 그거 개잘하는데 오 그럼 종수씨가 하세요 하라고요? 네 근데 국민학교 때 잘했어요 오 오 그럼 못하는거죠? 30년 전에 잘했어 오 국민학교 100원으로 끝판깨 오 오 조수씨 조수씨 진짜 잘하잖아 마법사로 해서 그 칼찌 그거 해요? 칼찌? 마법사 전사 성기사 요 세개 근데 요새 100원 아니에요 얼만데? 500원이에요 오 오 비싸다 근데 30년 전에 100원인데 5비면 많이 안올랐다 딴건 더 많이 올랐잖아 아니요 5비면 많이 오른건데 아니지 그 당시에 짜장면 얼마였어 2천원이요 지금 만원입니까? 어 좀 덜 올랐네 오 5비면 많이 오른거에요 많이 올랐네 그리고 짜장면이 또 많이 오른거에요 왜냐면 그때 좀 저거 쌌거든 근데 그때 2천원이었어요? 짜장면? 네 다른 밥은 한 3천원 했어요 지금 한 짜장면 8천원 하잖아 그치? 그쵸 7천원 8천원 아니 안올랐네 가끔가다 이런집이 있어 1500원에 홀에서 먹으면 1500원 네 1500원도 간간히 썼어 간간히 썼어 간간히 난 태어나서 1500원짜리 짜장면을 본적이 없는데 내 눈 간간히 홀에서 먹으면 1500원 그쵸 어 뭐야 나 왜 정글이야 네? 그래서 말 안했어 아까 아니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원딜로 안 바꿨더라고 가만히 있었어 원딜한테 얘기하세요 나 원딜 간다고 본인이 말하세요 구럽잖아요 네? 난리나겠다 말하세요 본인이 쟁취해야죠 본인의 미래는 와 오케이 개트레시 보내고 개념 뭡시다 정글했던 정글레시 볼만하겠는데요 정글에시 좋죠 cc 도 있고 cc 도 있고 원딜 정글 많이가요 딜도 보충되고 cc 도 있고 좋은것 같은데 궁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아 궁 잘 맞추죠 갱도 좋은데? 녹턴처럼 궁 돌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면 그치 아니 그리고 멀리서도 쏴주면 맞추면 갱이고 안 맞추면 뭐 갱이 맞추기만 하면 갱 성공이지 뭐 어 그러네요 설득 되네요 뚱뚱이 많으면 좀 애쉬 애쉬 정글 같은거 하면 좋겠는데 저 맨사에요 다 계산하고 합니다 맨사 아니에요 패비를 안냈어 아 저 아 맨사였어요 이렇게 잠재적 맨사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왜 아니에요 니가 뭔데 낼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너는 그리고 맨사에서 고소해요 자꾸 그 구라친다고 아 근데 왜 맨사를 대변해요? 맨사도 아니면서? 아 근데 지금 맨사 아닌데 왜 맨사를 대변하냐고요 아니 아니였어도 옆에 지나가는 옆중대 아저씨가 왜 자꾸 맨사와의 일에 왜 관여하지 아이 너는 전혀 맨사랑 맨사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왜 맨사에 이래 전혀 상관없죠 뒤에 감사표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아닌거지 잠재적 그리고 낼 생각 솔직히 그냥 양심에 손을 얻고 낼 생각 전혀 없잖아요 그럼 잠재적도 아니에요 맨사협이요? 잠재적도 아니야 사실 아니 언젠간 뭐 낼 수도 있죠 아 그니까 돈 많으면 낼 수 있죠 그쵸 근데 지금은 낼 생각 없잖아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거에요 그럼 잠재적도 붙이면 안돼 그럼 잠재적도 붙이면 안돼요 사실 짠 맨사 맨패 조금 조금이라도 더 맨사에 가까운 사람은 나일지도 나중에 테스트 한번 보라니깐요 진짜로 그거 의향이 있어요 잠재적 그래서 전 잠재적 맨사에요 드레스코드 아 드레스코드 빨간색입니다 아 빨간색 오케이 채팅해도 쳐줘야지 제가 해야지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 없네 이거 빨간색이라고 쳐주나? 에반게리온 빨간색으로 쳐주나? 핑크 핑크 돼요 핑크? 빨간색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거에요 아 그래? 온몸 온몸을 빨간색으로 감지 않아도 돼요 빨간색이 있기만 해도 되는거에요 빨간색이 있기만 해도 되는거에요 아 사질러스 애니비아 후덜덜한데요? 저 너무 무서워요 후덜덜해서 회복 회복 방해 방해하는거 해야겠다 1승 해놔야되는데 이거 1판 더 주면 진짜 브룬즈 갈거 같은데 솔랭이요? 저 이거 2번판까지 하고 츄가 너무 오래잡혀가지고 양보해드릴테니까 쏠 디오돌리세요 저 그 막판만 관전하고 갈게요 이기면은 떠나고 지면은 브룬즈 감상하고 떠나고 안되죠 네? 진화는 지금 골드가려고 하는데 디오를 돌리면 쟤 못가잖아요 아 그럼 인정하시는가요? 본인하고 하면 그래도 못간다고? 이번판 지면 롤 접어야돼? 왜 접어야되지?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은데 왜 접어야된다고 하는거죠? 잘 물어봤어 잘 물어봤어 길을 접어야되지? 위치와 점멸이라서 유미가 점멸이잖아 유미가 유미가 스펠부터 이겼어 그러네 가자 똥침찌르기 있죠? 전 안갈거에요 안갈까요? 아까 왜 안갔어요 위에서 자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했을 때 어디야? 여기요 파판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네 왜 안갔어요 그러면은 자크가 2를 찍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걸어서 툭툭툭 오면 되는데 에잇 말도 안되지 왜? 걸어서 툭툭 때리면 자크가 아니 여기까지 들어왔었어요 세라핀이 저 때린다고 그때 못봤어요 딴짓하느라고 두 번이나 그랬는데 최강력으로 봤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딴사람 들어왔으면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 아니요 없었어 보이지 않는 저거까지 없었어 1딜하고 서퍼밖에 없었어 뭐야 이거 저기 탑이 셋인데요 아 저기 그냥 개트롤이 빨리 밀자 빨리 밀자 밀어 밀어 안와 빨리 밀어 호라킥 맵 리딩 안해 땡겨먹으려고 했어 아니 뭐야 이거 3 3탑 미쳤네 잘 힘들겠는데 다 터무가 아무도 없는 거야? 어 아무도 없어 개꿀해 니가 올라가죠 그럼 아 그럴까? 아니 아니 안 올라가도 되겠어 나 올라가도 되겠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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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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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사야 아냐 아냐 그러네 나 이거 생각 못했지 염매 안 돼 염매 안 돼 염매 안 돼 염매 안 된대 유미 유미가 사라졌어 유미가 유미 사라짐 유미는 아래로 못 가니까 내가 탑에 붙어줌 유미가 바텀 솔라인으로 가는 거 같은데 바텀 가는 거 같아 유미가 그래? 바텀으로 왜 가? 지금 없어졌어 탑에서 아니다 아니다 탑에 있다 괜찮아 여기 있는 게 나 내가 탑 안 가도 돼 괜찮아 얘네 그 라인 푸시가 안 좋아가지고 못 밀어 후반에는 타워 저거 방어도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거 다 다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쪽 거의 다 깠어 거의 다 깠어 탑미드는 그거 있는데 보정치 탑은 타워 건들지도 못했어 오오 우린 벌써 3개 깜 왔네 유미 미드왔네 뭐야 쟈네 웃기는 짜장이네 웃기는 물 짜장이네 웃기는 물 짜장이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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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트 블러드 파스트 블러드 리드로 갔네 고대로가? 더 강화해서 부실려고 하나 보다 파트 플러스 난 이렇게 꿩쓰네 엇? 똥찜짜리 오오 여기 저기다 멈춘 거 아냐? 같이 먹어 위에도 잡았던거 같아. 같이 박아. 비비고 또 보지? 뭐야 여기 유미 또 왔네? 에이 재미없다 이랬다. 바텀은 아직 소식이 없나요? 깼음 깼음. 미드로 붙어줘? 안나오네 애들. 아예 안가나봐. 잠시 후에. 공격을 죽여. 와 그 와중에 유충 먹었어요. 오오. 솔날이 이름은 중국으로 끝나죠. 아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가 남들보다 잘 낫다고 했으니 멍청했을거에요 피했어 나 6렙이 안되는데 오우 밴드 오우 오웅 오우 오웅 오우 갈건데? 허허허 어 꽁승이네요 그니까 재미없는데? 네 근데 어쩌겠어 항복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항복할 순 없어요 옥젝을 먹어달라고? 싫어 싣어 그냥 칼바람처럼 해 뭔 업체기야 뭐지? 허기게 당했어요 어 이거 탑이었어? 네 근데 은근 비슷해 핫라인이 없구나 CS를 아이언먹었네 네 미 미 미 지킹 우리 덱들 먹어야되나? 안 먹어도 되겠지? 먹을까? 먹으라는데? 불안한거야? 약간? 아니 질거 같지 않은데 괜히 안 먹었다가 불안한거 같은데? 일단 먹었어 아냐아냐? 미드, 바텀, 풀채골 질수있나? 근데 그렇게 채굴해놓고 한번 대주면 질수있지 빨리 끝내자고 좋은생각에 공격은 안하죠? 공격은 막 본격적으로 안하죠? 나름 하는데? 힐클이 좀 좋아? 하루종일 질수사고 있네? 하루종일 질수사고 있네? 미쳤네? 저를 처치했습니다. 전이비아 개트롤템 같네? 저 계속 싸워 가? 아니 안싸 똠 응 저검차 치즈 어타로 파가 되었습니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한 복을 안해 이제 하나보다 아 그러네 중령반 내방을 못하잖아 자랑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네 어? 솔랑에서는 자주 있는데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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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또 그냥 흥내는 것까지 열심히 막진 않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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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아 짜증나 에이 재미없어 난 재미없는 수준이 아니야 오히려 좋아 원딜 할 수 있어 어 정수씨 저 실버 2에요 어차피 자랭 티어는 의미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정수씨 티어 뭔데요 저 실버 3이요 어디 가봐 솔랭 자랭 다 저보다 낫네요 너때메 나 이제 나갈건데 둘이 하세요 브론즈 구경할거야 어딜 나가요 어딜 가요 둘 집어넣고 자랭할까요 아니 솔랭하는걸 보고싶어서 조수씨 브론즈 최후의 결전 브론즈 안가요 한번 해봐요 이거 하나 하기에는 뭔가 아쉽네요 일단 관자나 한방에 돌리세요 구경하고싶어 이번 근데 저도 브론즈 안갈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안갈수도 있지만 질일이 없어요 디코 화면 공유 아까는 디코도 안하고 했고 화면 공유로 하면 안돼 왜냐면은 여기에 내가 안깔렸어 마이크가 근데 이거 우리 하는거 보면은 딜레이 한번 있을텐데 아 그럼 화면 공유해주세요 저 근데 할지 몰라요 디코에 게임컴에 깔렸어요 게임컴에 둘 다 있는데 게임컴에 화면 공유를 하면 이 디코에 소리가 안돼요 그쪽 컴에 그쪽 디코에 접속해야돼요 마이크는 송출컴에 그럼 승헌 아빠 돼요? 뭐요? 화공 화공? 네 화공 되죠 화공돼요? 화공 해주세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원딜이죠? 벙글인데요? 왜요? 변거씨가 없잖아요 진짜 저격 트롤러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서포트 유미네 아까키 아니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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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면 같이 봅니다 이제 뭐래야 되나? 터머리죠? 들 수 없지? 소리도 들을 수 있나? 소리도 돼 들리나? 왜 안들리지? 탑바루스인가 보다 소리 설정해야 되나? 아니 뭐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원딜 스몰이러네 브라움 서포트라 뭐 이거 탑바루스 같죠? 어 탑바루스 방송이 끝났어 어? 나소스 버티기대? 바루스한테? 방송이 끝났어요 방송이 끝났다고? 켜졌다 콩콩이 나소스야? 콩콩이 응 오케이 그래도 쉽지 않을걸? 바루스 너무 센데? 에이 괜찮아 오오오 와 나소스에 스몰도면 그냥 초반에 그냥 싹 엎드려야겠네? 그럼 갈 데가 없네 응 미드 애니 오 종수씨 돼지캐 했네요? 흑돼지캐요 떨어지기 싫은가봐요 돼지캐 한거 보니까 저 원래 칼챔 더 잘해요 예예예 진짜 진짜 떨어지기 싫은가봐요 원래 돼지캐는 솔랭에서 안하는데 저희도 진화있으니까 돼지캐의 종수는 진짜 센데? 다른것도 잘한다고 돼지챔 장인 볼베 이런거 응고씨는 앞으로 레오나만 하세요 레오나만 레오나 승률 30%인데요? 뭐라도 하긴 해야되거든요 아예 안할수도 없으니까 골라야지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유미가 39세던데 유미 어? 아까 레오나 꽁슥먹어가지고 승률 30 몇% 됐겠다 오 다이애나 5시 초반에 파밍 구경해야겠다 돼지챔을 했어요? 돼지챔 돼지챔이지 세조안이니까 돼지챔을 고른 종수 잘 부탁드려요 지금 이걸 왜 구경하냐면요 종수씨가 실버 4 0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면 브론즈를 갈수도 있어서 기점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플레이를 안줘 플레이를 쉬고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브론즈 안갈수도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0점에서 한번 졌죠 두번 졌어요 두번 졌어요? 아 그러면 거의 갈수 있는데 두번 졌어요 0점에서 두번 졌어요 MMR MMR 조지는중이네 그러면 아 그래도 안가? 저도? 오 궁금하네 근데 돼지챔 해가지고 질거 같진 않아 여기다 시작하네 파악도 파악도 하고 빼서 먹고 싶어 오 근데 안돼 돼지챔의 종수 지금 저쪽 끝에 상대 블루스타트도 확인하고 조금 늦었 조금 늦었지만 구경하다가 구경하다가 조금 늦었어요 근데 큰 영향 없죠? 그쵸? 네 오케이 탑을 가져야 돼서 오 바루스가 계속 괴롭히는데 오 저거 막 과감하게 탑 저거 근접 세개 포기하기도 하던데 보통 뭐죠 어 그래가지고 그냥 들겨 나가면 힘드니까 근데 쟤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오 있었어 있었으니까 이 두개만 찍으면 들겨도 돼 오 이 계속 맞춰 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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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그 계속하면 바루스가 더 안좋을텐데 그쵸? 이 쿨마다 돌리면 바루스 진짜 아플텐데 그리고 나사스는 평타 때리면 또 올라가잖아 체력이 3렙 딱 찍어야 좋아요 오 1렙에서 쓰면은 마나 많이 날아 소율이 안나 이미 좋네 저 지금은 탑 승우아빠꺼 봅니다 네 저는 보기만 바루스가 나보다 정글링이 빨라가지고 지금 여기쯤 있어 오 예상까지 세주안이는 느려요? 세주안이가 다이너보다 많이 느리죠 템 나올수록 더 느리는데 초반에도 좀 느려요 피 찬다 나사스 저 피읍 너무 좋아 오 계속 때려 바루스는? 바루스도 이제 너덜너덜 괴롭히는데? 안돼 아 죽었어? 괜찮아 정말 빠졌어요 일부러 브론즈 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냥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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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고 뭐 그런거죠? 키워서 먹어 키워서 먹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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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다시 돼지침 장인 돼지챔의 정수는 다르죠 정수 형 탑에 집 전멸 없어요 네 오케이 근데 나 아마 미드 들렸다가 저희 가야할 때 그래 오케이 잡았다 아 나사스가 어 간 다 잡아 근데 이게 라인이 밀려가지고 응 나사스가 지금 저 저 저 저 저 건방지게 하는데 저 바르스 돼지챔의 한번 가져야겠는데 어 잘 맞추네 아 이게 미는 라인이라 잘 맞춰 어 바텀에서 또 또 하나 해내나요 뭐 딱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구도가 미니맨으로만 봐도 유리한게 보이는데 뒤에 사일러스 한번 봐주고 자 부시 들어간 나사스 피 채워주면서 오 이 또 긁어주고 바르스 오 오 좋은데 좋은데요 아 나사스 라인은 원래 갱을 잘한다 사일러스 여기 왜 가있어 사일러스 사일러스 아 틱탈 치러다가 잊어버리네 바쁜 셔츠 당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2대2 2대2 음 음 탑 탑 안 힘들어 어때 탑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래서 한번 딱 들고 탑 가면 6렙 될 것 같거든 그때 한번 볼게 오 좋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탑 너무 편한 돼지가 그거 얼어붙는 그거 하면 제가 필킬이다 어 미드가 먹었는데 여기 또 돌려가지고 혹시 다이애나 위에 지금 돌 먹고 여기 있어요 다이애나 예 돌게장 먹는데 돌게장 먹는데 돌게장 먹고 싶으면 그거 아메리카노랑 바나나 같이 먹어봐 노프리거든요 진짜 진지하네 오 진짜 진지하네 오 돼지챔 오 땄네요 또 왜 알림이 안 오지 나 왜 못 보지 진아 이거 볼 수 있어? 어 안 보면 이거 먹고 그렇게 먹자 그냥 오 여기 이겼는데 에이피 가네 바르스 아 그럼 그러면 에이피 바르스는 바비야니까 바르스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도 못 잡을텐데 바르스도 없는거 바르스 탁 갈 수 있거든 지금 근데 좀 멀어 붕 없어? 어 뒤졌다 유치압까지 켰다 저거 노프리잖아 이거는 내가 궁맞으면 죽어가지고 오케오케 오오 좋아좋아 들어갈 수 밖에 없었어 오 돼지 하나도 안 아파 돼지챔 깡 오 깔끔해 난 같이 밀고가자 밀어주세요 그거 아 밀어? 오케이 네 어 무난한데? 어 미드 왜 솔킬이야 또 어 저쪽 탱커가 없지 않나? 바텀 또 라운드 어 미드 미드 바텀 갑자기 4대4? 어 만회해버려 아레스 베일인데 미드 바텀은 비실 인데요 미드 미드 바텀 다 갔는데 미드는 두 번이나 갔는데 미드는 두 번이나 갔는데 킬도 따줬는데 애니가 잘하나? 흠 흠 흠 흠 흠 용도 벗고 탑 이제 뒤졌다 저 대가리 한 번 봐 딱 지고 오케이 오 내가 보면 될게 크 잠깐만 어구구구 근데? 어이쿠 바루스 궁 일찍 썼으면 다 죽었겠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들러 근데 사일러스 왔어 사일러스 왔어 아깝이 바루스 잘 맞춰 근데 바루스가 바루스 되게 많이 왔네 브라운까지 왔네 뭐가 이렇게 많아? 미드에서 여기까지 달고 왔어 미드에서 달고 달고 여기까지 역전지네 그 대신 그 대신 스몰더가 숨을 쉬어 그 대신 스몰더가 숨을 쉬잖아 바루스 많아도 없어 아 나 되게 센데 지금 음? 돌겠네 이거 아 점멸이랑 칠드 다 빠졌죠 어 다 빠졌어 음 이제 뒤졌다 전멸실드 다 빠졌으니까 네 종수랑 승파 튀어요 어 한번 더 볼게 015초 어 또 온다 또 온다 되지 라인 땡겨지지 이번엔 무조건 따겠다 라인 땡겨져요 어? 5초 어? 근데 시야보기 시야보기 시야보기를 썼어 미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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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다 5개 먹고 갈게 그 안 뜨게 음 졸려 그럼 예술 간다 빠졌어요 응 갈게 어 야 끝났다 아 이거지 이거야 이거 꽝 아 양보하지 말걸 그냥 먹지 어 그러니까 나 너 먹으라고 아 양보하지 말걸 양보하면 안되는데 이거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여유있는 상황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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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한 기간인데 유충 4개 먹어놔서 바텀도 지금 좋고 근데 방금 실드가 또 돌았음 응 또 돌았어 아까 또 썼어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웃기는 바루스야 웃기는 짜장 야 칼챔이면 양보 안하는데 돼지라서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지금 돼지가 커야 될 듯 근데 돼지 체력 그 그거 아냐 비례됨이잖아 형 근데 마방템 가야돼요 어 그럼 그럼 헤리베스 갔어 그래서 상체 다 마방임 아예 나 6킬 먹었네 미드는 티격태격 하는데 비슷한데 다이애나가 미드를 많이 가져오는데 그것치고 사일러스가 잘하고 있는데 약간 굉장히 고전적이라서 그냥 막 그냥 막 지국민 노래하고 아 이거 없었네 바텀 맞은 게 낫겠다 아 그러네 이거 다 되네 어 편한 아 저거 싫어 바로 수용하다 다이나 좀 역객 음 음 음 어 거기까지 들어가서 한다고 음 음 다이너반들이 싸질러스한테 있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짜일러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오 또 싸워 계속 싸우네 여기 오 오 오 좋은데 오 오 돼지챔 돼지챔에 김종수 달라 돼지챔이 아니라 탱커라고 해주실래요? 아니 돼지챔 돼지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 얘가 그냥 스키니 그런거지 탱커 아까 자크는 돼지챔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돼지는 아닌데 자크도 돼지챔이라고 아니 볼리베어 뭐 이런거 돼지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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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많이 가는거 돼지챔 전멸을 쩔다 써버렸네 오 탑 솔킬이네 이겼다 이겼다 아유 게트롤 한 명 없으니까 이렇게 게임 잘 되는구만 게트롤 없으니까 진짜 잘 되네요 네 스무스 하죠 게트롤 래쉬 없으니까 네 정글에 밀만 해도 이렇게 게임이 편한데 정글 돼지챔만 잡히면 되는데 이게 진짜 그게 쉽지 않네 편안 음 여기도 좋겠는데 어 전라인 다 이긴거 아니야? 쭉쭉쭉 끝났다 끝났다 그래 뭐 브론지야 내가 아 아이템이야 아이템 아이템 보고싶다 네 3일 채 나섰어 근데 스몰더가 어떻게 스몰더로 이렇게 후반에 되게 약하네 스몰더 잘하는 스몰더라 그러니까 잘하나보다 룸이랑 둘이 터트려버리네 바텀은 응 이건 뭐 이겼다고 봐야되지않아 이거는 뭐 지금 말이 안되죠 너무 너무 기울었는데 이거 지면 저 룰 지우 오 다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귀찮잖아 오 피했어 오 스몰더 잘하는데 전멸 전멸 빼고 궁 빼고 못 빼고 다 뺐어 와아 그리고 살아갔어 와아 그리고 그사이에 전력먹고 그리고 돼지챔 와가지고 이제 그거 딱 걸면 이제 끝난다 이거 돼지챔 다 쓸어먹으면 되겠다 오 뒤통수 뒤통수 방패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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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스몰더가 스펠 다 빼고 궁 다 빼고 아 아 아 침타쇼 야 진짜 한 명 없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 이게 뭐야 진짜 앞으로 이것만 해요 뭐요 뭐요 돼지챔만 해요 돼지챔만 이렇게 잘하는데 한판 더 볼래요 나 칼챔하게 아 근데 보는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너무 쉬우니까 네? 너무 쉽게 얘기해 너무 스무스하니까 이게 티격태격이 없네 정수씨 너무 잘난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네? 원딜 하는거에요 재미없을까봐 아니 본인만 재미있으면 되지 왜 그래 뭔데로 다할때 넌 이제 골드가 있을테니까 변거씨 나중에 정수씨 고백하는거에요? 겟트롤 애쉬 본인이 왔다고?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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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고백한거 같은데요 저녁에 약속이 있다면 저 안가요? 저요? 네 저 약속 없는데요 왜 안한다고 한거에요? 아 저 이제 둘이 약간 그 컨텐츠 즐기고있는거 같아가지고 하시라고 방송을 안켰는데 무슨 컨텐츠 지나 방송켰어? 아니 그 두 명의 그 아 두 명의 컨텐츠요? 내가 끼면 자율행이 되니까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아뇨 아뇨 하시구요 재미있게 노시구요 다음에 또 보시죠 변거씨 네? 지금 실버사 몇점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실버삼? 4? 응 너 점수 몇점이냐고 몰라요 실버사 0점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20 몇점? 종수씨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아이디가 뭐죠? 무슨 자식 변건 이변건이죠? 위험한 자식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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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요 전설의 용자? 전설의 용자 이변건이요 자 몇이에요 뒤에가 3712 3712 25점이네? 네 똑같죠? 아 똑같네 종수씨 종수씨 아마 MMR이 좀 안좋아가지고 한 23점 24점 할거에요 아 실버2에서 너랑 해가지고 이 MMR이 떨어진거 같아요 아니 혼자 하고 더 박았는데 왜 아니 그러고나서는 뭐 질수도 있지 근데 거기서 졌어도 이렇게까지 나랑 할때는 나 때문에 지고 혼자 할때는 질수도 있어요 2승 혼자 할때는 질수도 있죠 저 빼고 한 다음에 2승 5팩 골아 막았잖아요 너랑 할때는 7연패였잖아요 혼자 할때는 2승 5패인데 네 그러니까 나는 역으로 종수씨 없을때는 네 3승 1패 했는데 제가 종수씨 영향받은거 아니에요 건적 본다 건적 본다 예 최근 승률 되게 좋았는데 종수씨들 왜 꿇어박은거라고 같은 팀으로 우리 둘이 해서 5승 10패에요 승률 33% 이 정도면 아니 그니까 내 탓을 할게 아니고 종수씨 탓을 해야죠 따로 했을때 나는 잘됐고 종수씨는 안되니까 종수씨 영향을 내가 받았다고 따로 했을때 나도 잘됐어요 근데 2승 5패 하셨잖아요 저랑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그니까 돼지챔을 하세요 아니 종수씨 내가 못한다고 안하잖아요 돼지챔하면 되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아니 돼지챔이 저는 원래 원딜유저에요 예 아 원래 미드유저잖아요 아 미드 원딜유저 아 미드 원딜유저 아 그니까 잘하는게 있으니까 그레이브즈 그 리메이크 되기 전에 그때 원딜 그레이브즈 아니 아무튼 하하 아무튼 솔랭하고 계세요? 네 뭐하기요? 저요? 상국지 할 리메이크 상국지 이번에 할거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군주제 아니 뭐야 장주제 할 수 없이 죽어버렸어요 괜찮아요 네 원래 종수씨땜에 내가 종수씨땜에 이각한거거든요 종수씨랑 같이 하려고 나는 이각에 누가 있는데 이각내에요? 자 진화야 너 타면 뭐 할거야? 여러개 있죠 여러개 있죠 네 아무튼 꿀잼 꿀잼 하시고요 게임하시고 상대표는 개트럴 낼 수 있습니다 고생하십쇼 네 상국지 끝날 때도 있으면 끼고요 네 상국지 뭐 새벽 3시까지 하실거잖아요 아니아니 맞아 상국지 엄청 오래 걸리잖아 아니아니 좀 하다가 고생 고생 네 고생 다음에는 좀 그 이기죠?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돼지챔을 하세요 아니 골드 가고 싶으면 연락해요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어 돼지챔 했다 아 얘 돼지챔 아니야 조금만 먹으려는데 볼리비어 돼지잖아요 볼리비어 돼지챔이지 돼지챔이지 아 미쳤나봐 볼리비어는 저거지 볼리비어 돼지 아니야? 멧지지 얼마나 날랬는데 북극곰 돼지챔이죠 북극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돼지챔은 사람을 찢어 몰라요? 돼지챔 미쳤나봐 갑니다 고생하세요 네 가세요 명가씨 재밌었어요 네 승파와 정수씨의 솔랭 하시라고 하고 오 하이하이 고고고 그럼 이거 줄 섰나? 우원박 미드야? 미드 우원박 미드 오네 안되요 오케이 다 지옥으로 갈 준비해 나도 파이크를 로밍 다녀줘야겠다 꼭 미드 오네 해라 응 난 탑 야수화한다 미쳤다 나 파이크 칼칼칼 아이템이랑 룬을 봐야돼 나 파이크 정수형이랑 듀오하면은 실버 원 같다 투 같다 원 같다 투 같다 원 같다 투 같다 계속 할 수 있어 무한으로 왜 계속 이그 지그 했어? 재밌겠는데? 정신 나가는거 같아 요네 카운터가 뭐야? 애니비야?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같은거 변해야겠네 요네 카운터는 본인의 손이야 앟 저구려 르블랑 르블랑 벤을 안해 진짜 했고 난 진짜 하지 왜 이거 기발 들어 피속 들지 않나 기발 들어 보자 어 루시안 앞으로 가는 루시안이다 아 진짜 싫은다 앞으로 가는 루시안 요런거 어떨까 기어리형 기어리형 디코 아놈 기어리형 솔랭전사 넥 근데 이게 그게 있나 바텀 버텀 디오인데 소통을 안再來 그게 그게 괜찮나 상관없어 탱커가 없는데 말랑말랑한데 와 2024년 첫 야수 여긴 야수 터 나온대 기열이 형이 제대로 보여준다 나 잘하는데 제대로 보여준다 강철 심장 야수 한다 어 이게 앞라인 없어도 되나 상대도 앞라인이 없어요 와 요네 판이겠는데 파이크 파이크 미드파이크 아니지 서포파이크지 조졌네 미드파이크 일지도 19금 프로야 알겠어 왜 19금 이에요 뭐 약겜 했어요 아까 술 먹었어 위스키 먹었어 약겜하는 줄 알았네 약겜하면 낄라고 약겜하는 줄 알았네 약겜하는 줄 알았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와 저기도 저게 뭐야 탑갈리오야 만만치 않은데 저기도 뭐야 미드파이크 미드파이크야 큰일 났다 이거 우원박 어떻게 알고 저격 받냐 파이크 제일 싫어하는데 그니까 아니 왜 왠 파이크야 왜 파이크 맞아 뭔드 누누 아니야 그니까 누누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우원박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파이크잖아 뭐야 저거 나 좀 잘 파이크니 나 좀 잘 파이크니 나 좀 잘 파이크니 나 좀 잘 파이크니 11시 반에 귀찮아 에너지 채우고 온대요 누누가 미드네 여기 있다 눈은 없어 어 뭐야 뭐야 아니 누누가 갱 왔어 누누가 왜 갱으로 오는 거야 누누는 누누는 뭐야 여기 누누 없다고 나 말했음 아 그래 뭐야 몰랐죄 0 4 9 또 10 4 5 4 5 5 4 5 5 아군이 상했습니다. 뭘 뭘 니가야 니가야 오오 야옹아 멍멍해야만 누구지? 조심조심 아 쉣 흐어 아이씨 땡길때 피해야되는데 아 리신 너무 괴로워보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씰스 앞서가고 아니 누구도 정글이야 뭐야 이거 미드에서 지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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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인해 우원박이 클 수 있다면 뭐 나쁘지 근데 누누도 2킬이네 누누 계속 오나봐 미드가 어렵나봐 너한테 벽을 느껴나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얘네는 템이 나올수록 강해져 야소 쓸수록 강해져가지고 뭐야 나 혼자야? 뭐야 잘 켰니 괜찮아 우원박 잘 크고 있어 이 판은 요은혜가 집도한다 이 판은 요은혜가 집도한다 이 판은 요은혜가 집도한다 어 여기 타있고 아 씨 아 봤는데 저격에 당했습니다 뭐야 아니 너무 죽는데 아니 기어리 형은 진짜 되게 못하네 아니 아니 여기서 너무 잘해 얘네가 너무 잘해 얘네가 요리가 그냥 공인 공구리나 하지 오우 쉣 오우 누누 한 번 더 오겠다 안오나? 이 판이 칼리카 안 보여? 여기 있다 벙글은 누구야? 오 아니 요네 신발부터 가는 걸 보니 사도놈인데 사도놈인데? 아이 그럼 나 요네 잘하지 쉣 오 사라졌어 오 사라졌어 미쳤다 미쳤다 아니 왜 갑자기 요네 하지? 전란 전란에서 칼을 좀 베어 왔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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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누누 누누 궁이 우리 궁인 줄 알았어 미 드 빨리 빨리 밀어봐 누누가 없어지면 아 근데 누누가 뭐 치클링 나타나 얘가 얘 전멸도 약간 마공점이야 리드가 없으면 밀면 돼 포탈을 밀면 누누가 나타나 왔다 근데 누누가 빨라가지고 기어리 형 근데 끝나자마자 말도 안하고 나갈 것 같아 아 아 무슨 스포 하이크 거기로 믿으러 갔다 어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겠네 아니 쟤네 대책이 안되는데 게임이 너무 쎄 바람장막으로 루시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그리고 리신이 차고 은혜가 들어가고 소리에게 돈 아이씨 계속 나타나지 아이씨 아이씨 어디갔지 여기 3명이야 살려줘 못살려줬어 3명은 좀 아 저거 못 죽였네 근데 리신도 되게 못하네 아이씨 4대스네 아이씨 나는 3대스니까 4대스 조롱해야지 어 헛쥬 아이씨 어 뭐야 어 나이스 뭐야 어떻게 한거야 몰라 잘하네 브랜드 진짜 세네 근데 딜은 오 파이콘다 미드 파이코아 아이고야 조졌다 이거 아아 헤헤 헤헤 괜찮아 할만해 뭐야 뭐야 기어리 형 CS 뭐야 되겠냐 파이프야 되겠냐 오샷 어어? 아니 기어리 형 헤헤헤헤 아이씨 얼마나? 눈은 없는데 저기있어 너무 쎄 여기 온다 왔다 오 조심해 거기 갈리오 간다 위험해 파이프 왔다 뭐야 리신 리신 모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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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되네 윤해가 원래 템이 좀 나와야 세워 괜찮아 원래 그래 아이씨 아 합은 이겼다 범인에서 해제를 세긴 뒤지게 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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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더블킥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는 안죽었네 아이고 근데 우리 대충 건 다 받았네 배당금은 다 받았네 배당금은 다 받았네 배당금? 의외로 비등비등한 지금 연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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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오 오 살았어 이거지 이거지 아 죽만 있었어 어 나 빨라있네 여리형 안살아남? 여리형 안살아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 리신이 제일 많이 죽었네 리신이 제일 못 탄다 아이씨 아이씨 아 아이씨 쟤가 던 쟤가 던 어 얘들이 안보여 너무 무서워 알리우 다 던 와 저거는 저 궁은 어떻게 안되나? 아이고 야 이거 진짜다 리신이 좀 그렇네 에론 먹어버렸네 파이사 보드 아님? 리드를 뭘 키워줘? 리드 아무것도 없으면서 파이사 보드 아니야? 파이사 보드 일단은 무대가 나와야 돼 무대가 나와야 좀 뭐? 뭐? 어? 볼을 누구한테 하는거야? 어? 근데 리신은 여기 없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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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왜저래 어? 다 죽어주네 다 죽어주네 아아아아 아아 참 와 저거 되게 깔피 둘인데 깔피 기어리 형 진짜 아무 말도 안하고 나갈 것 같아 레벨이 너무 낮아 맞지 어? 영혼 상태로 죽었네 유치해 타검 법 오 나이스 보여줘 보여주나? 보여줘 보여주나? 오 이게 된다고? 어? 오 기어리 형 기어리 형 기어리 아이씨 기어리 형 죽었어 나 남았어 나 남았어 보여준다 보여줘 아 나왔어 오 1호 나갔다 오 오 오 다시 돌아왔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근데 이거 진짜 딜은 엄청 세다 맞기만 하나 좀 어려웠다 이게 다 논 타겟이라 나 내가 확실히 종수 형이 기어리 형 보단 잘하네 오 연어 아 아 아 아 다 하셨어요? 어 끝났어 이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저 터지고 있어? 종수 형 어 이거 끝나면 기어리 형이 아무도 안 하고 나갈 것 같거든요 기어리 형이 나간다고? 네 의중 형도 온대 내가 빠져야 돼 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나도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아니 잠깐만 니가 불러놓고 왜 니가 빠져 그러니까 왜 빠져 안 돼 아니 나 너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선 있어 응 너 너 두 번 하고 가야 돼 너 내일 너 내일 너 내일 약속 좀 텐슬냈잖아 아 아 열받아 아 아 열받아 종수씨 브랜드 하는거에요? 네 그렇게 하는거 아니네 그런데 종수씨 저 식됐어 근데 브랜드는 원래 죽으면서 같이 죽는거 알죠 아 오케이 그 갬성 알죠 브랜드 갬성 알죠 알죠 브랜드 갬성 모르면 나가라 근데 브랜드는 끝나고 딜량 봐야 돼 아 그렇긴 해 딜량마저 낮다? 브랜드는 똥이에요 근데 딜량이 낮을 수가 없어 그냥 QWER만 누르면 돼 사실 QWER 국만 써도 딜량이 아 1,2,1을 다투게 브랜드가 1등일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근데 10대 쓰라 1등 할 수 밖에 없어 10대 쓰라 딜량 나도 10대 10대 쓰라는건 QWER을 한 바퀴를 10번 했다는거야 QWER은 가수죠 QWER은 가수죠 기어리 형 줘야겠다 모두가 10명 다 투표를 받았네 기어리 형 있고 한명은 또 누구야 기어리 형 우리 디코 안해 1등 아니야? 괜찮은데요 괜찮아서? 응 괜찮은데 기어리 형이 형이야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나도 아까 디코 안했는데 뭐 Ü중이형 오를 이길때가 있었네 Ü중이형은 의중이형은 의중이형은 6명이잖아 내가 나가야 돼 아 2등이네 2등이야 너희끼리의 못나가 나가게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 너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나가? 저요? 8시에 일어나야 돼 8시에 일어나야 되지 나는 8시 반에 나가야 돼 내가 더 일찍 나가네 너는 일어난다며 8시에 안 씻어? 8시 15분에 나가는 거지 8시에 일어나서 8시 15분에 나간다고? 너 배우야 너 연예인이야 엄마가 세수하고 양치는 하고 가야지 양치는 15분이면 하지 샤워는 안 해? 자고 일어났네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자는 거죠 일어나서도 해야지 생각보다 더러운 아이였구만 아이고 뭐야 의중이 형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 의... 당군이 형은 왜 게임 중이야? 의중이 5분인데? 연습 모드네 연습 모드 기다리고 있었네 당군이 형은 리신을 연습하는데? 무슨 일이지?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리신을 연습을 왜 해? 그 내가 어차피 좀 세팅이 길어진 걸로 하고 다섯 명이 하고 나는 그냥 방송 보고 그럼 돼 나 한 판만 할게요 한 판 이따 형 들어와요 아니야 아니야 한 판 지금 나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정수야 가야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 나 내일 나 중요한 데 가야 돼 어디? 아버지 산소 아버지 산소 그래서 내일은 안 돼 그래서 내일은 안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다시 얘기해 봐 형은 씨 형 알았어 가세요 또 한 두 달 쉬고 싶어요? 네? 또 두 달 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늦게 잔다고 해서 8시에 못 일어나나요? 그건 맞죠 그걸 말한 거야 안 된다 그건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야지만 뭐 8시간 7시간씩 꼬박꼬박 자려고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정수씨 그 말을 내가 해도 되는데 네가 하면 안 되잖아 한 시간만 자세요 용수 형 들어와요 나 들어와 있는데? 아니 그럼 당근형 초대해 당근이 초대해? 왜 네가 나갔어 근데? 나 와우하러 가야 돼 안 할 거야? 뭐 다 지가 안 하는데 아니야 지금 이대로 하면 돼 나 때문에 안 하는 거면 돼 아니 아니야 너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6명이라서 다들 자기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형이 들어와야지 지금 밸런스가 맞아 뭔 밸런스? 뭐야? 내가 지금 플래티넘이라서 기열이 형이 나갔는데? 기열이 형은 또 왜 나갔어? 아니 왜 다 서로 내가 안 하면 되는 걸 왜 아니 이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이상기면 그 사다리 타 내가 초대했어 사다리 타서 한 명 그냥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떠나 좋아 좋아 개 개 트롤이라고 선정되면 한 명 한 번 쉬기 오케이 오케이 개 트롤 선정되면 기열이 형 빨리 와 이거 듣고 와요 아니 근데 이것도 큰 실력 차이네 좀 심하네 의중이도 방송중이야? 어 큰 실력 차이가 뭐야? 우원박이 지금 제일 티어가 높아 어? 어? 거짓말 하지마 골드야 잘해 시스템이 잘못했다니까 시스템 잘못했어 나 또 미드네 게임 시스템 뭔가 이상해 너 미드야? 너 요리할거야? 와 나 아까 잘했어 우원박이 골드고 기열이 형이 아이언이라서 지금 큰 실력 차이가 났어 난 어딘데? 형 모르겠어 한 모벤 하냐? 예를디커 불렀어 한 모가 사기에 요즘에 하다 네 티오프 가지 어? 이 소주가 신 Hahah 아닌가 ears 당연히 UA zar 이 강한 tiene 우리 우리 teob 이 연예인도 까먹고 있었어 진짜 궁색하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분명히 말해놓고 아 병건이 제라스 서포터 하는거 알면서 밴 안하는데 연예를 왜겠네 뭐야 아가리 AD를 좀 해야되네 AD 오브랜드 AD 내가 해도 돼 뭐야 집스야? 니꼬? 니꼬면 브랜드 한 번 더 할까? 미드 니꼬 아닐까? 아냐 아 미드 누누네 AD가 너무 없다 우리 뭐하지 그놈인가 아까 그놈? 조수씨 조수씨는 돼지챙 하세요 나 왜 탑이야 내가 돼지챙을 하면 우리 딜을 누가 넣어요 나 직스 야 킨드레드 하자 킨드레드 킨드레드 할까? 내가 돼지할게 돼지챔 나 오른 돼지챔 든든하다 돼지챔 하나 있어야 돼 그 돼지가 난 아니야 나만 돼지네 돼지챔 돼지챔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 WQE QW 크라켄 징수 요즘 뭐 누누 뭐 있나? 계속 뭐가 뭐야 스몰더 뭐야 스몰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지 나 잠깐만 스몰더는 스몰더 민기대 누누인데 딱 보니까 아까 그 놈인데 탑크산테 아아 아 크산테 변할걸 짜증나네 짜증 한바가지 아 짜증나 왜? 이겨? 크산테가 더 유래? 아니 같이 크면 내가 지니까 괜찮아 킨드레드가 딜 변건이가 다 해주겠지 그럼 미드 스몰이더야? 응 해봤어? 스몰이더 해봤어? 기회로 형 왔다 아 나 잘못들었어 아 빵이요 틀렀네 왜 못들었는데 기발? 기발 기발 좋은거 아냐? 날라댕기자 기발하게 해봐 아 모르겠다 그래 보충하자 올은 올은만 든든하다 니다 한번 갈까? 인배 가야지 인배 안갈거면 너 왜 그럼 그럼 나 화염기둥 한번 쓰면 10초나? 왜 나만 이루가? 미드 논타겟인가? 몰라 왔따 나 뒤로 붙었어 빠져낼거 같은데 한명이 없어 나 왔는데 깨끗 다 갔으면 됐지 뭐 가자 나 여기 왔는데 안싸워? 오 풀 안썼다 때리는 중 어? 또 싸워? 어? 아니 왜그래 왜그래 다 싸운거 아니었어? 아 나 킨드레드가 한번 더 하자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오 어떤데 어떤데 게이들 영건히 주고 리신 먹었어 게이들 나 진표 찍었거든 리신한테 손해 아냐? 나 주면 손해인데 너 죽었으니까 게이들 손해 손잡고 나 일부러 맞는거 봤지 어 봤어 형 형 언제 디코 왔어요 근데 아까 왜 아까 전판에 왜 안왔어요? 귀찮아서 한번만 하고 나갈라고 왜 리시 안해줘요? 원래 야 킬 먹었는데 왜 리시를 하냐 아니 킬 먹었으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리시 어 나 죽는다 나 죽 몰라 집에 가야지 킬 먹었으면 근데 못갔잖아 칠한이 안되가지고 죽어야지 아까 울었어 아 진짜 이 개톨들이네 진짜 죽는데 죽으면 안돼 저도 뭐 나쁘지 않지 어이 좋아 아 아 아 아 스마트 좀 봐라 퐁퐁퐁 아 이거 이래 비어 어 어 어 이거 진짜 빨리 찍네 이상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그 저기 누구야 누누한테 징표를 찍어서 쟤 잔뜩 쪼그라들었어 하지마 하지마 너 야 하산태 안한 척 하지마 아 쟤 아까 개인거 같어 개가 누군데 아 멍멍개 어 나 CS 어떡하냐 이거 아 소리 안하는데 어 아이씨 깡 깡 깡 아이씨 아 되게 잘하는 척하네 짜증나게 되게 잘하는거 아냐 근데? 아 엄청 잘하네 아 챔피언 빨 미쳤네 야 챔피언 빨 세우지마 그 단테 어디로 갔어? 그 단테? 아 또 왔어 또 왔어 아 나 저거 징표 먹어야 되는데 나 못참다 나 죽어도 몰라 간다 이거 한미들 가게려와 못가 난 그럼 나 던진 던져? 그니까 게임 그 한테 내려감 안내려감 이 깍게임 나 아래쪽 이거 먹음 잘했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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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표 탑쪽에 애들 저거 먹는다 네 아 이게? 어 2층 내려온다 안절드시나? 이거 내가 먹었다잉 손에 아 열파더 나 옴 리신도 빠지 여기 리신 온다 죽는다 알지? 봤지? 어? 야 저기 왜 안먹어져? 이해가 안가네 게임이 좀 좀 이상한데 리신 아직 안나갔어 나갔다옴 어 잠깐만 리신 왜 여깄어 들어왔어 나 없어 나 죽어 아 아 뺏겼어 없냐? 못 먹냐?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제가 먹었어 조반엔 원래 리신이 쌤 즉시 시전 W 끄라고요? 그러면 늦게 써가지고 결국은 못 맞췄어 DS 미쳤다 비등비등 리신 또 찍어 리신 넌 뒤졌다 만나면 안되지 아니 왜이렇게 빨리 왔지? 아니 왜이렇게 빨리 왔지? 이쁜가? 아톰 아톰 겉어지고 있네요 형아 언글차이 아 언글 차이라고 암eza 상력 멋있는데? 나 왔어 나 왔어 나 밀어줘? 니가 밀어 나 템 나와가지고 쎄거든? 나 간다 이거 빠졌네 저거 잡았다 어때 어때 어씨 좋은데? 한 번 밀어볼래? 한 번 더 밀어봐 리신 없겠지? 어 리신 직갔어 직갔다가 아랫동쪽 아니 오바를 안 맞았는데 왜 튕겨서 이렇게 세게 맞냐? 좋은데? 화났어요 형 화났어 화났어 아 몸박이 잘한다 어 누누누누 아 왔어 오 운전 아 뭐야 아 오케 노플 아 까비 좋았어 좋았어 엄벅이 잘했어 아 나 스킬 다 피하는거 봐 이거 아 씨 뭐야 아 열받아 어차피 바텀 이겨 이거 직사하면 대기지구 있는데 아이 이따 후탑 봐봐 이긴다니까 어차피 이기는게 뭐야 아 어차피 이긴다니까 어차피 이겨야 다타민아야 다타민아야 어? 지금 놔서 울지마라 싸한테 안보임 아 어 이거 아 포로콜 한개 맞았어 아 아 아무데나 던진거잖아 이거 WQ 기어리 형 또 오그레 또 오그레 바텀 가야돼 안갑니다 네 저기 가도 뭐 안될거 같으니까 닫았으세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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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불 붙이면 분신도 타고 들어가 브랜드불 근데 미니언한테 불 붙이면 하하 씨에스를 내가 먹게 되는거 아니야? 니가 먹어도 돼 아 나 이거 이가 있는줄 알았네 이가 없었네 그 맛이 안가네 어 국바지 이가 없으면 그 맛이 안가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게 씨에스 개수가 많나 딱 간다 이 중간 이시왔어 와 지금 있는거 같은데? 여기 있네 있네에에에에에에에 응 요런느낌으로 오케이 살려주버렸어 내가 잘했어요 오케이 아 절대 안쯤 이거 리신이 아직도 있나? 이거 얘네 이번에 들어오면 브랜드 공받고 나 공받으면 갈꺼 같아요 그 같은데 이슬 여깄어 다 끄네 이때 정글이 딱 와준다면 집 갔다가 갈게 근데 형 잡았다 아 까비 좀 와준다 아니 얘네 왜 이렇게 계속 왜 이렇게 하지? 약간 약보였어 약보였어 얘네 바텀 못하는데 가야겠다 이러면서 이들 좀 와줘 형 덩글은 몸이 하나야 여기 와드 지울 수 있어 못지우면 직선으로 가고 지워봄 아 궁 피해버리잖아 궁 피해버리기 아 바텀 없구나 지금이야 총 치고 와 뭐야 얘 뭐야 지금이야 뭐야 뭐야 우와 한 대 치고 리신 어떻게 이거받지? 응 이루아 상의적으로 왔네 나는 살아버려 야 리신 짓갔다 체력 없는 체력 까비까비 까비까비 라인 밀어줄까 형님? 오 신발 나왔다 나이스 누누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원바가 빠지면 돼 텔 이제 텔 이거 왜 텔을 들지? 발차기 판정 너무 아쉽다 그저 아 저거 발차기 만졌으면 이건 나 이거 둘 다 함 어 이건 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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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묶으려고 하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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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치우어 이 새끼는 뒤졌다 아 으음 여기엔 밀리도 있어 시계쓰 어? 뭐야 이거 아이씨 진짜 개사기 으어억 진짜 미친 캠프 진짜 무조건 잡아라 아냐 할 수 있어 뒤에 리신 온다 가두감 야 퉁 없어 오공 없어 까비 한번 해봐 온다 온다 원박이 온다 나 테리스 잡았다 진짜 잡았다 보여줘 오싶은데 누누 죽었어 아이씨 백원 번거네 대압이 다 살았어 다 살았어 됐어 사소해 가톤 밀어 가톤 밀어 사소해 사소해 울아 사소해 울아 사소해 울아 사소해 울아 사소해 요리형 단식중이네요 CS를 안먹네요 운후가 지평선에 좀 적어도 되나 저거 멀리 원거리만 되는거 아니였어? 아이씨 운바가 나 왔다 운바가 나 왔다 보이지 운바가 응? 어 네 히 히힝이요? 크들한테는 원래 핀 포인트 좋아요 짜증나 아 진짜 사기야 나 바텀 오긴 왔어 이거 싸워도 돼? 아 아 아 예 예 까비까비 조금 늦었네 아 여기저기 곡소리난다 핸드레드 잘 컸네 핸드레드 다 하면 되지 우리의 희망 형 이거 아 말 나오네 나 안갖게 나 체력 없네 나 이제 체력 생겼어 아 너무하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친 캐릭 아니야 이거 진짜 나 죽겠는데 이제한테 아니 미친 놈 아니야 이거 맞아요 아니 뭐가 이게 아니 이게 캐릭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이거 크사한테 맞아요 여러분들 이 캐릭터가 이거 맞아?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야? 너무 쎄? 아니 말이 안 돼 이제 올라온다 몇 번을 핑퐁하는 거야 진짜 어? 아 뭐야 아 아 나이스 열받어 나 무조건 나 이제 앞으로 어? 크산테 나도 해야겠다 카베스 나도 야비한 거야 야 제어관에 사왔어 여러분 크산테 좀 밝혀서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파이팅 나 징표 4개 먹어 아 이즈가 다 피해 아 또 시약이야 쟤 미친새끼 좀 아 죄송합니다 아 죽었다 졌어? 아 쟤 좀 이상해요 버그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게 죽거리가 이거 맞아? 나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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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회전을 하냐 여기서 야 이씨 아 코너를 도네 저거 아 깜짝이야 아 기다릴걸 내가 기절시킬 수 있는데 와 괴삭이 진짜 못잡아? 아 미친놈이야 저거 진짜 야 어떻게 해봐 저것쥬 라이엇 이것 좀 니플 좀 보내라 저거 미친 템포 진짜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텔 타고 바로가면 안 부서졌는데 아 누모 때문에 야 좀 무너신거 형 기열이형 부서진게 더 좋아요 왜? 네? 라인전 끝나서 이득이야 이득 아 나 키모할거 크리산테대 키모하면 키모가 이길거 같은데 야 나 왔어 디졌어 야 리스조 무조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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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줘 아아아아아 이리와 이리와 크리산테 모른척해 익이 좀 쎄다 이봐 용 못먹겠지 확 못먹을게 멋있어 두명 죽었는데 어떻게 모른척 하긴내 나 조금 세긴 거 같아 근데 이제 좀 세다? 아 크단테 저거 어떻게 할거야 야 화력은 장난 아니야 거기 크단테 내려가요 진짜로 미드 크단테 가는 중 나 몰라 나 말했어 경고했어 크단테 10초 전 하핳 아 저 눈땡이 저거 꺼져 어 비싼테 보이죠 오우 저럴 줄 알았어 비싼테 하지만 안 맞지 아 이거 맞았어 처음 맞았어 오우 나 왔어 나도 왔어 못 왔어 나 궁은 없어 크란테 없거든 근데 나 궁이 없어 아 아 이렇게 레지 생긴 아 한 막아야돼 다시 한 번 받아 먹어 상대 던질 때 받아 먹어 이즈 왜 이렇게 세냐 이즈 이즈 좀 세 안 센 애가 없네 지금 저쪽에서 내꺼 내꺼 먹네 이거 야 얘 또 시작했다 괜찮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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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고했다 세다 삐 맙소 침착하게 interviewed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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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 이즈ион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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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해 사소해 와 뭐 이즈 왜이렇게 쎄? 이즈 좀 쎄다 아 얘 왜이래 정수야 정수야 이즈 좀 쎄다 진짜 너무 쎈데? 너무 쎈데 야 지금 안 쎈 데 없다 나도 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야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내가 굉장히 쎄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보다 더 쎈 놈 있어 아까 흔태도 좀 쎄긴 했어 금강불구 화가 난다 화가 나 다 간다 여기 뭐야 누누 뭐야 이거 우중한 뒤에 아 모르겠어 얘네 왜그러지 나한테 왜 막는거야 나 가는줄 아 왜이렇게 렉이 있지 아 너 죽었어 아씨 억울해 와 여길 이걸 뺏어먹는다고? 이러버릴까 이새끼 뭐라다 어 아래로 갔다 내 정글에 정글이 없는데 내 정글에 정글이 없는데 그건 우리 정글이 아니야 정글은 자연의 것이야 그럼 아 이거 자꾸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눈댕이 너무 빨라 저거 오오오 킹드렌드 주워먹기 형이랑 누누 교환했으면 이득 형이랑 누누 교환했으면 이득 오케이 따라가자 차근차근 아직 시간 많아 아이 저건 저건네 뭐야 이즈리얼 야 이즈리얼 눈타겟 대결해? 어? 우리 정글에 와드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우리 정글에 와드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여깄다 이제 또 샥이네 제일 아 정말 아 내가 가서 죽여줄게 저거 아 얘요? 예? 응 스톱 한번 맞춰줘 아 열받아 못잡아 이거 못잡아 이즈를 앞비전 팍팍하는데 못맞춰서 더 열받아 그니까 못 죽는다니까 아 어? 뭐야 나 도망도 못가 이거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우리가 간다 이즈 없어 어? 나 불쌍 살았어 어? 나 불쌍 살았어 나 불쌍 살았어 어? 나를 발로 차내는데? 제가 갖다 잡아 안죽어? 치사하게 나 발로 차내는데 나 불쌍인데 반칙 아니야? 정수야 반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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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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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역본 아래쪽에 지역본호가 많네 근데 이즈리얼이 CS 먹는 능력이 좋다 이즈리얼이 잘하네 아니 지역본호가 많아요 아래쪽 수급 능력이 좋다 우리팀 9킬 중에 내가 7킬이네 아 기능 게임에서 그 킬 많이 먹는거 아니 칼이 형제 누가 죽겠네 큰 게임에서 원래 정국이 많이 먹었다 근데 근데 노데스는 좀 심해 그치 아니 노데스래 노킬 노킬 아이 기회로 형도 열심히 했어 나 왔어 나 왔어 형 아니 옆에서 병거리가 계속 죽어가지고 스킬 다 맞아가지고 와 얘네 우리 정글 다 먹고 진짜 놀고 있네 이새끼들 놀고 있네 그냥 이거 용도 나 이거 방풀이네 에이 방풀이다 아까부터 바텀에 잘하는 애들이 온다 그래 어 정권이 나랑 할 때마다 바텀에 맨날 잘하는 애들이 응 맞아 바텀에 대체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가 응 잘하는 애들이 이 킹도 바텀 잘하는 사람 가자 그래 내가 바텀으로 바꿨잖아 나 바텀으로 가 나 바텀으로 가? 나 간다 나 간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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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대주고 두 명 잡아 그래 뭐야 싸웠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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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미치네 뭔 딜이야 이게 잡았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막 다 지렸고 저런 데 좋은데? 두 명 주고 한 명 잡았다 아 그 사태도 나 쫓아온다 쟤 아 내 스토킹 이즈리얼 조심해 이즈리얼 아 좋아 이즈리얼 조심해야 돼 이즈리얼이 잘한다 무빙이 날래다 날래 날래 이즈리얼이 사월이가 길어 이즈리얼은 아니 노예얼만 해석 이 무얼 해석 를 이즈리얼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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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나이씨 야 쟤 미친애야 얘 미쳤어 나 점 세 아니 아 얘 니코가 왜 아 미친애 쟤 미친다니까 쟤 진짜 야 화나 안나 이거 화나 안나 아 근데 크샨트 왜 안죽어요? 잡는다와 니코가 날 죽어 쟤 보세요 쟤 보세요 실드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사기체보소 진짜 아 크샨트 근데 이거는 크샨트 요네 이런거 좀 다시 만들긴 해야돼 저게 미친체미 저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크샨트 저거는 나라에서 막아야돼 크샨트는 막아야돼 글로벌맨 해야돼 저런거 아이씨 아이씨 나라에서 막아줘라 진짜 크샨트 저거 미친체미 오 현빈이 봐라 어어? 아이씨 현빈이 좀 치네 어어? 어어? 아 무대 날났죠? 이제 준비 세죠? 아 쟤 봐 쟤 봐 쟤 봐 쟤 다 늦었다 야 나라에서 금지 시켜야돼 자 나라 차원에 또 시작한다 쟤 알아서 끌게 끌게 알아서 끌게 아아앜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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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라 차원에서 막아 나왔어 나왔어 야 다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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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군 하자 이거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양심없는데 치트키 쓰는 애들 와 이즈웅 이게 뭐야? 어머 사라졌어 나 풀 피어졌네 자 신발 나왔어요 나 업그레이드 해줄게 업그레이드 해줄게 업그레이드 했어 너 세졌다 엄마가 미쳤다 너 이제 효사이언이 가짜야 가짜 가짜인데도 저렇게 가? 음 모션 똑같이 다 야 야 막아 보라도 잡아 왕기야 왕기 누가 왕기 스택 스택 아 이제 풀 스택이야? 이제 136 스택인데 225가 풀 아니야? 맞어 스택 스택 니가 먹을래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니가 먹어 feedback 전 경기 타잔 왕기 실패 스택 아 이거 이즈 오고 안 보고 아 아 아 일로와 일로와 114 신고하자 이런데 114 신고하자 이즈가 잘해 잘하네 이즈 잘하네 그한테 신고한다 나 진짜 저 안되겠어요 돼지템할게요 제 전공 돼지템합니다 나 그리고 탐안감 나 칭찬해줄게 칭찬은 직스랑 4표 아니야 칭찬 나 2표밖에 없어 모르겠어 나 5표받았어 1명은 누구야? 어? 나 5표받았어 이즈가 저기네 다이아네 다이아 어 뭐야 나 6표받았어 뭐지? 나 왜 5표받았어 상대가 좋나봐 상대가 좋나봐 단군이가 나 안 좋네 나 2표 타? 2번 왔는데? 2번이면 많이 갔지 그럼 몇번이나 가야돼 6번? 6번이 2번 보다 많긴 하지 6번이 2번 보다 많긴 하지 탑 갈게요 누가 탑이라고? 이즈를 너무 잘해 다 피하고 다 쏴 이즈를 잘하더라 우원박이랑 단군이랑 바뀐거야? 미드에서 진짜 든든하게 해줄게 미드에서 진짜 든든하게 해줄게 뭐한다고? 탑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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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중에서도 최상위 난이도 아니야? 탑트패면은 그냥 우원박 원래 탑트패 탑트패 해 원래 아 그래 원래 해? 주케야 그래요 뱀교수 할까? 아냐 하고싶은거 해 하고싶은거 하자 응 진짜 론에 밴해도 돼? 옴바가? 뱀건 밴이야 네 나 크산테 밴한다 뭐가 짜증나지? 나스워스 이런게 짜증나나? 치잖아 히모가 짜증나 나 극한의 미드한다 진짜 뭐 내가 할까? 아 뭐하지 정글 오르가나 있어? 오르가나 모델이싱 세라핀? 미드? 나 말자 아니면 빅토르 많아 말자 빅토르 빅토르도 좋고 말자도 좋고 다 좋은데? 하노스도 되고 모르가나도 되고 모르가나 밴이고 미드 럼블도 되고 오리아나도 되고 탑이 누구야? 우원박? 나 말자 뭐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 갔다올게 오준말이 없다 말자 알리스타? 알리스타 갑니다 레일 뛰어서 오면은 내가 꽁 찍으면 취소되지 않나? 아 네 그럴걸? 저지불가 아니야? 뛰어오는거? 아냐 저지불가 아니야 그.. W W 기어리형 AP원디를 할거죠? 어? AP원디를 할거죠? 아니 상관없어 다됨 알리스타 애니비아 그 보면 멀리서 때리는게 좋고 뭐할거야 뭐 나.. 나 형보고 형이 AP하면 내가 AD해 그치 AP가 2명이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카이사 할게 카이사? 카이사도 약간 AP 느낌 나잖아 이거 약간 하이브리드잖아 그치 그냥 AD로 가면 돼 이걸 그래요? AP로 안가고 나 뭐하지? AD로 가도 AP가 섞여있잖아요 아니 안 섞으면 돼 나 50 아니 기본 기본 스킬에 데미지가 있잖아요 아니 아니야 그거 무시하면 돼 무시를 어떻게 그걸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게임 시스템인데 어떻게 무시해 아니 그니까 농구공 들고 축구하는거야 상관없어 아니 상관있지 그니까 형 농구공 들고 축구하면 슛 때리면 발 부러지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탑트런들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거 내가 룬을 완전 후반용으로 찍어놨거든 초반에 완전 약함 오케이 오케이 형 이제 저 이제 돼지챔 했으니까 안 던져요 아니 아까 내가 W를 찍어야 되는데 직수만 하다 보니까 E를 찍어가지고 아니 그게 중요하게 아니야 내가 돼지챔을 해야돼 애니비아야? 엄박이 특패? 응 아 어제 세호 정글 진짜 잘하더라 어제 세호랑 같이 했는데 내전 얘는 정글 코치 아니에요? 아닌가? 세호? 코치지 롤 코치 말도 안되게 잘하던데 진짜 쉐이호님? 어 프로잖아 음 프로 코치 쉐이호님 그리고 약간 긍정적이야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제가 이따 할게요 괜찮아요 하니까 이겨 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은 문화다 제가 이따가 다 할테니까 제발 똥만 싸지 마세요 아니 아 또 부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긍정적으로 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합시다 괜찮아요 아 근데 계속 죽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그럴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내가 하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커서 잡으면 돼요 가자 가자 어디로 미드로? 미드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대 갈게 나 다른 데 갈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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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빨리 도착함 그냥 그럼 보여서 그래 Santiago 봐봐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기세지 이거 뭐 여기다 걸렸어 걸렸어 대기하고 있을거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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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걸렸으면 우리 저탈을 쓸 수 없어 미드 여기 좀 봐줘요 괜찮아 코난강 메타로 가자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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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리쉬 안 해주면 던지 오공 리쉬 해줘야 돼 던져도 괜찮아요 오공 리쉬 해줘야 돼 오공 계약함 칼부부터 먹으면 되죠 아잇 병곤씨 여기 시작 내가 동선을 짜잖아요 오공 박 그럼 방치해 둘 거야 타면서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사 하는 겁니다 바텀 오케이 오케이 네 풀로 때려줘요 적당히 때려줘요 됐어요 이제 오케이 얼 저쪽 리쉬 안 했어? 우리 2랩 그냥 주고 할게요 달리러 간다 아 아 아이씨 주고 하자 주고 하자 어차피 저렇게 세게 땡겨주면 좋지 않나? 실수를 하나도 못 먹었으니까 응 오오오오오오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까도 못 먹었으니까 킬로 먹으면 돼 킬로 정원 왠지 뒤펜 오오오오omb 좀 치는데? 얼 말자그를 더 때렸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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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옆에서 힐 해주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한번만 걷어내고 갱불러서 따면 되요 괜찮아요 맞아맞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가 왕인가봐? 어? 이런거 따로 누른거 따로 누른거 어 뭐야 갈 수가 없어 지금 아 됐어 됐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이거 교환한거라 괜찮아 100% 먹었어 대박 오케이 오 우움박 탑라인 뭐야 이기고 있어? 저 그 레일 그 그 뭐야 그 찍곰 이거 뭐 한 이쯤에 찍었을까 그분 이제 여기쯤 있을턴이야 근데 어디서 시작했을지 몰라 그분 아 또 맞으면 저기야 알 빠지길때로? 너 죽는다 그러다 저쪽 산맥 저쪽 산맥 이니바야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원바 암완라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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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이공도 미드 한번 들려 오케이 저 necess promo 탑 올라타작.. 탑 빠져탑 빠져 Nissan tiene 우리가 없어 우리가 아아아 sprink these 나 양발기에 컨트롤줘 오케이 âte 그리고 감, 바톤 감 어 올라온다 빠져야돼 어 이거 뺏김 괜찮아 괜찮아 난 안괜찮은데 여기 와드있다 와드 조심 오케이 오케이 배포 먹어 배포 안먹어? 못 먹을 뻔했어 어 뭐야 빨리 때렸어 나 바톤 갈 수 있어 빨리 때려놨어 호응대? 응 호응대 직선으로 간다 잠깐만 간다 내가 와드있다 어 뭐야? 언제 왔어 얘 언제 왔지? 저쪽 렛렛렛 저기로 왔다 에시도플 에시도플 달리러간다 이게 안돼? 렛렛 어 병원 죽었어? 아 어째서 우리 다 아내가고 있네? 아 나 이미 벌어였어요 여기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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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시 집에 안갔어 대박 그루브도 날 막지 못해 그루브도 날 막지 못해 그루브도 날 막지 못해 그루브도 일로 왔네 미친놈인가 내가 우스워? 나 가는 중 허허 이거 잡자 잡자고? 그래 잡자 알리고 오르나? 나 가 아 짜증나 야 치 잡을게 없는데 오 전멸 바텀 안보여 애니바이스가 빠는데 주매를 뺏으면 됐어 2등 그루브도 노전멸 어 나 지금 열받았어 어 아니 하나 더 먹을까? 왜왜왜왜 온박이 마나 없네 미호구 할꺼죠? 아니 그냥 여기서 그냥 아 살기로 했어 그냥 아 살기로 했어요? 아 살기로 했어요? 나 공있음 아이템이 없는데?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이거 내가 갔다올거야 그러니까 지금 갈거에요? 언제까지 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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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라인이 미는 라인이라 더 점점 안 좋아져요 봐봐 이거 급속도로 없어지잖아 누구에요 미? 나 칠까? 나 가는 중 나 나 아니 육넵 바로 전이라서 좀 아까워 안 싸우면 좋을 때 트럼들 내려고? 음 개스 딱 세 마리만 더 먹으면 육넵이 없네 출력 디레곤나 웫 신발로 먼저 샀네 쟤는 으흠흠흠 오케이 육측 나갖고 위드탑 위드탑 조심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뭐야 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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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렙 찍었어 와드 바꿔 올게 와드 이거 먹기까지 먹으면 육렙인데 야 에이 난 안당하지 어? 아 좀 아쉽다잉 잘했는데 쟤네 육렙되면은 이제 육렙됐다 나 바텀쪽이야 응 형 못가 형 언제와? 저기 몸박아 너도 정글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아 이거 봐 아 어? 아이씨 죽었다이씨 두부 왔어 오케이 나도 근처에 있어 궁 쓴다 이제 궁 쓰면 맞아주면 돼 우리가 이기 나 육렙 찍었거든 여기와드 메 아래다 깔음 내가 키를 넣어라 위드로 갈게 이거 먹어도 되다 이거 여기거든 여기 여기 갈래? 아이씨 아 피해? 피해? 오케이 렐 렐 오우 나 탑대 지금 죽었다 아 렐 왔어? 어? 렐 왔네 아아 이걸 아 이거 하나 더 밀어야 돼 이거 하나 더 밀어야 돼 이러고 가자 어? 렐 온다 여기 렐 밖에 없어 아 아 진짜 개 짜증나니까? 아 아 나 미드 근처기네 아 아 나 미드 근처기네 한방인데 어 아 어 음 아 아 아 오케이 으 으 아 이 정도면 후반에 카으스한테 다 죽는다 진짜 왕박아 아 백제네 얘 내가 지금 거기 가잖아 같이 있는 걸 간다고 잡을 수 있지 않아 포탑을 끼고 오케이 여기 아직도 안 없췄네 여기가 진짜 지렁 미친 트런데 저 볼게요 애쉬 응 애쉬 좀 많이 작은데 애쉬 근데 괜찮아요 또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애쉬 돌입니다 나 바텀 뒤로 붙을게요 네 애쉬 돌입니다 진짜 조금 멀어 조금 멀어 이거 이렇게 땡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렉 때문에 보호막이 늦게 나갔네 아 그런 느낌 좋은 궁이었어 좋은 궁이었어 그부여 깜짝아 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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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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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입니다 애니비아 옵니다 자 오면 밀어낼게요 새 돼 ritos 에 롱 나뿌 그래요 내려오나요 오케 어 화이트 이기겠는데 벗어팟 나쁘지境 나쁘지 않아요 크롤드를 누가 막을 막을 사람이 없고 1대1라인에서 크롤드를 막을 무책거 내가 막아 나 위치 관리? 에시가 되게 열심히 하네 비어리 형 3킬이네? 못 막아 못 막아 이거 하이사 못 막아 이거 아 오케이 거기 다 있다 이건데 못 막아 못 막아 나 간다 아 뭐야 못 잡나? 그럼 어디로 갔는지 아는다 야 레리 이거 너무 하고 좋았네 말도 안되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에이씨 다 잡는건데 아 신발이 없어 뭔가 진영이 뭉개졌어 아 그 부분 좋았는데 아 레리 저거 넘어가지고 적었어요 이거 트럼드한테 물어뜨끼면 아 대가리 깨질 것 같은데 제가 묶으면 돼 여기 숨어볼까 여기 숨어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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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테일 탈 데 없나 갈거야 아마 쟤 안오네 얘네가 숨어있지 아래 아 딴 데다 박았네 저 형 저 형 저 형 가는 중 자 가는 거 가는 중 내 쪽으로 좀 빠져봐 내 쪽으로 빠져봐 잡아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잡을 수 들은 데 없어 어 어 벗겼어 괜찮은 괜찮 쏙 살려줘 살려줘 자 갈게요 들어올거야 나 에시킬 바랐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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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핑화 있을거야 아마 교체해서 박았거든 라인존이 끝났는데 왜 안올라가지 아 숨어있네 음흉하네 어 그분 내려온다 한번 보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먹자 나 체력이 없긴 없어? 오케이 가지마 가지마 가는 중 어 뭐야 나 목마렸어 그거 그거 에쉬 그거 어 빠방파보 터져버려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열두발 만들어 올게 이렇게 흠흠흠흠 흠흠흠 왜 안돼 잘어와 흠흠흠흠 미드 에쉬 음 내가 딴 데 갈까? 응? 딴 데 이동 트런드로 한번 맛좀 보여줄까요? 트런드로 한번 맛좀 보여주자 안되겠는데 이거 너무 너무 나대했는데 카이사만 바텀 카이사만 미드가고 카이사만 미드가고 카이사미드 미드 아 이거 나 공 썩아 우와 에어컨 할만해 이거 프론드 별로 안쎄 힐 밖에 안쎄 그불받에 좀 땡네 괜찮아 할만해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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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좋다 나이치 그런거ines 여기만 이런거 응? 구부 여기있다 갑니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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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에이씨 에이씨 밀었어 아이씨 아 리비아 올라갔다 어허어허어 똥치 탑 트렌들 간다 탑 내가 막을게 와 파괴됐어 부터? 그게 그게 벌레야 어 다같이 모이기 다같이 모이기 까비 내가 피를 알아 아이 와드씨 지금 용찐다 지금 다같이 모이기 용친다고? 그럴걸? 털어먹거든 어? 어 안치고 갔네 그냥 정글만 먹고 갔네 응 띠어레 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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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간 야 고맙다 아 또 나한테 아 아이씨 아 이게 국민인데 이런 시댕 난 군 없어 우리 근데 침묵이 왜 걸렸지? 레일 궁때문에 그런가?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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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카이사 보호하면서 싸우면 이겨요 괜찮아요 아 애쉬가 약간 약삽하게 스턴 걸렸을때 뒤에서 틀그머니 궁을 쓰네 먼저 써야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레시가 좀 얍삽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얍삽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맞췄다 와 발사 참았어 어떻게 참았지? 참기 쉽지 않은데 뭐해야되냐 잘했어요 뭐해야되냐고? CS 먹어야돼 이번에 미드 밀어버려야되는데 태가 참 어렵다니깐 아 그러면 이거 미드 깨지는데 오케이 오케이 위로 위로 탑으로 붙어 주자 남의 자기라 까먹고 이거 흐보 어디갔지 이거 위로 빠지지 않았을까 이거 낚시에서 먹고싶은데 이거 낚시에서 먹고싶은데 어 이거 이거 그거 그거 거기 미드에 세명 핑하 거기 핑하 거기 너무 과섭이에요 아니 괜찮아 여기 한번 지키면 지키면 괜찮아 가자 정글에 와드가 다있네 어 내려온다 여기도 핑하가 있어? 핑하 매니아들이에요 저사람들 너무 과섭핑한데 뭐지? 너 가만있지? 아 또 잡았다 농락하는거네 가만있어도 못잡고 와 여기도 핑한데 다져 다져 이 새끼 게ист 앗 어어? 내가 안 가도 될까 오 좋아 왔네 나도 안가야되겠지 우 디오龍 어하고 다 미드 들어갔다 간다 나 미드 가는 중 나 공은 없어 절대 몰자 몰아 몰아 받으려고 지금 왜이렇게 빠르냐 트럼드리 야 bo 트롤 한판 하느라 에쉬나 두분을 몰고 딱 너무 빨리 동료로 좋은데 아 나 궁극적이 딱 다 그었는데 이때 바텀 밀러 갈게 그냥 바텀 막음 어 탑 프렌드 나 바로 갈게 아 낯수가 같은데 어 낯살낯낯낯나 나 믿어 궁없어 궁없어 가볼까 가볼까 트런드리오 트런드리오 끝났어요 열심히 뛰는중 괜찮아요 괜찮아요 태어나서 막을 수 있으면 막으면 돼요 내가 있잖아 괜찮아요 오공이 막아요 어? 난 타워가 있는데 잠깐만 타워가 하나네 두개였는데 한명 어디갔어 집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나 나왔는데 아 음 음 음 음 괜찮아 아이언사 0점 아 그래요 아이언사 0점 맞아요 0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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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아이언사 0점 나 몇점이지? 나도 아이언인 것 같은데 5대5 5대5가 아직 배치가 안 끝났네 형이 나 왜 골드지? 진짜 괜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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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았어 사실은 아이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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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이언사 라이너 한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예? 네? 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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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가야돼 아 그럼 종수도 나가야돼 나도 나가야돼 진화형 진화형 오면 돼 어디가게 왜 너 지니까 재미없어서 나오는거 아니야? 나 진짜 자야돼 나 진짜 자야돼 나 그럼 자야돼 맞네 ten화의 인간은 원래 자야돼 나도 자야되는데 자긴 음 나도 나 또包括 교мо 디어리 형 protecting 어디가 진짜 상황 기어리 형 교 seasoned 교 лег mgL 교무우 안돼 나 움박이 원딜 갈꺼야? 탁 갈껀데요? 아니 원딜가 원딜가라고? 어 원딜가 탁 가고싶으면 탁 가 그래 가고싶은데 가자 탁 갈꺼야? 원딜 원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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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이형 정글하면 내가 탁 가울대 그래 그래 요네 밴됐네 어차피 요네 밴됐네 그래 그래 아유 다데지 다데기 넣고 칼국수는 맛있는데 암무무 어때? 암무무? 응 그래 좋지 그래 암무 좋아 없네지 스읍 좀 짓는거 봐 리포할거고 나 뭐하지? 나 미드잖아 왜 스웨인 안해? 스웨인 리모커드에서 엄청 세졌는데 어 그래? 어 공이 있다 이제 계속 나가잖아 구원으로 사실 사실 알아요 너랑 나랑 순서 똑같아 스웨인 계속 죽어가지고 베네스 자체베네스 말자리 말자리 말자 말자 장인이 되겠어 미드 싸이리네 그래 그래 스웨인 궁 궁 가져가겠네 어 탑 세주네 그런가봐 대지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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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거? 아닌가? 뭐지? 미드사일러스 나 뭐해? 탑케인인가? 탑사일러스에 미드케인인가? 미니 가ppy 훌 포가스 trou mag 이것이 믿어 be AP가 부득해 AD가 부득해 AD AD? AD OK, 녹턴 녹턴? 비에고 비에고? 칼챔? 비에고를 하신다 나 칼챔 잘함 사실 칼챔 매니아야 나도 나도 딜포트처럼 나 울트라 매니아 말파? 서폿 말파 서폿 말파 서폿 말파 같은데 서폿 말파는 탑 초가스 괴물처럼 클 예정 뒤졌다 나 안참아 이제 나 진짜 안참아 나도 나 진짜 참을 생각 없어요 나 말리지마 저도 날 말리지마 슬픈 연속에 주인공을 싫어 비싸일러스 뒤졌다 너는 사이드아 넌 뒤졌다 . 자 . . . . . . . 흐으으으.... 탑페인? 알지. 알지. 탑페인 반드시가 알지? 탑체인? 아래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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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라서 1분까지만 시간 낼 수 있거든요? 네. 2분 30까지 해주세요. 네네. 5초만 더 내줘요. 2초 쓰세요. 더 어쩔 수 없죠 뭐. 대신 제가 황금깔 보여드릴게요. 저 금칼 금칼. 찍어줌. 아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아.. 이거.. 아.. 지금 가야겠다. 와.. 진짜 개토를 들려. 왜? 아 뭐야? 어디가? 어디가? 나 망한다. 다시 할까? 다시하게 하자. 다시하게 하자. 우리. 다시하게 누구 나가야 돼? 다시하게 어떻게 해? 나가야 돼. 한 명 나가야 돼. 원박이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자야 된다고.. 자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원박이.. 알지. 개 웃기네. 아.. 개인 1킬이 없이네. 어.. 거기다 큐 찍었는 데다. 어? 나갔어. 어.. 진짜 나갔어? 친구하지? 아 들어와 들어와. 쳤나봐. 어어? 어어? 퀸 왜 이래? 신났네. 1킬 먹고. 세주 아니? 나 왜 골드야? 나 왜 골드야? 어 뭐야. 언제까지 왔어? 어어? 나 씨. 자동무기. 죽뻑했잖아. 따이라. 와 미드 2킬이네. 와 미드 2킬이네? 좋네. 아어어! 완전 좋였는데? 나 필살기 한번 쓴 바텀. 아 망했어. 망했어. 너무 많은데? 다시 간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내가 치고 먹어봐 안되나? 미안 갔는데? 어디 갔지? 템 사러 갔다 아 우리 빨로 빼먹고 돼지같은 놈 템 차이가 나가는게 아예 상대가 안되네 여기 록스도가 죽어 세지 여기? 경험치 한 번 봐 아 진짜 전멸까지 쓰냐? 잡았다 나 살았다 이해고 굿굿 데츠 굿 되게 좋아하네 네리스 첫끝발 개끝발 미쳤다 미쳤다 이거지 어때 나의 디리블 어땠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거의 호날드급 따라요 ... 앗쪽 아이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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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어 음박 좋은데? 도와스 방금 후방 했어 밸런스 2킬 하지만 내가 버텨준거 나 3킬 후방 쐈어 야 이거 훅 나중에 킬 먹은게 더위들이야 총안이 킬 먹은거 아무리 더위드가 아니야 쉐주안이? 쉐주안이 저쪽 정글 들어갔다 야 비에고 템 뭐가냐? 비에고? 센거 몰라칸 왕의검 센거가 센 투포가 센 아 이거 집에 가있어 아아 뒤에 야 이거 다이브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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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스 값스 투짝이네 뒤에 봐라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초가스 템 좋으니까 손해봤죠 라인 다 버리고 와서 그치 나한테 와서 그럴필 없었는데 센거 아마 위에서 나올거지 아래쪽 무릎이 어? 또 왔다 아 나 이번에 진짜 어? 나이스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와... 괜찮아 괜찮아 죽어가지고 아아 어디 바로하나 먹어 아아 죽말 아 죽어야지 죽어도 안가야지 너도 아플걸 어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려줘 저렇게 싸우자고 덤빌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해? 오케이 잘해 잘해 그리고 이게 힌이 잘 안보여 W가 아 진짜? 아 바텀? 이제 보이네 정 끝 아 아 제발 아 제발 하느님 욕심냈어요 아 한 라인만 더 아 욕심내지 말걸 아 욕심내지 말지 아 왜그랬지 아 왜그랬을까 어 짤루 3킬이다 짤비상 나도 3킬 나도 3킬 좋아 열매먹어 탑 케인 3킬이고 아 이건 좀 아니잖아 뭐야 아 한대 한대 아 누웠어? 아 잡아먹으러 가다가 잡아먹혔네 아 아쉽네요 형님 아쉽네요 그럴 때 그럴때도 있죠 선이 딱 그어져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탐나네 저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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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물이 바로 달리면 잡을 수 있어요 한타 페이지로 하면 이기지 않을까 인정이야 응 괜찮아 어 아 또 왔어 얘 또 왔어요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아 세주 몇 번으로 오냐 미드를 아 짠 아 도망갔네 어떻게 저렇게 가 내려올수도 있겠다 아니 저 뭐야 개사기 아니야 아니 쟤가 약간 케인 저거 밥 먹고 케인만 한 애 같애 아니 벽 타고 어디까지 가 미친놈인가 어 미친놈 미드 오면 킬 납니다 진짜 킬 쓸거죠 세주 우리 정글 쪽 들어갔다 우리 네 뒤로 올 수 있어요 오케이 어 나 여기 잡았어 잡았어? 잡진 못했군 슬로우 한 번 걸어봐 아아아아아아 저걸 모르겠네 여기 뭐 왔다 이제 왔다 나 가는 중 조금 말아 어 왜 지가 치는 거 아니야 중 있음 어 요거 요거 먹을 거야 근데 우리 6랩이 아니고 저쪽 6랩이야 아 싸우면 안 돼 아 말파가 6랩이구나 다 6랩 다 올라간다 어 이거 뺏겼어 나 아 조금 썼어 아 아 참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 번 죽냐 지금 피왔네 오케이 우완박 나이스 셧 세주 내려간다 세주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이건 바텀 뿐이다 이제 나 몸 사려야겠다 오바하지 말고 신발이 없으면 아니 신발을 왜 이렇게 만든 거야 화나네 그러게 아 아 아 아 참 말 좀 주세요 이제 우완박 잘하는데 미포는 뭐 명품이지 우완박 미포 잘하는데 자야 공 빠졌어요 이제 포탈이 파지되었습니다 아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겨절에게 느끼게 될까요? 케인 돌아다닐 수 있어 끄서져가지고 네 오케이 떼고 뭐 헤르메스를 가야돼 뭐야돼 헤르메스 왜이렇게 아까네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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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궁있지? 어어 궁있어 그리고 쟤도 있어 하늘로 떠오르기 레벨차랑 퉁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상대가 안되니까 어 뭐야 세즈 뭐야 이거 바텀 한번 갈게 그래 내가 지워볼게 한번 지우고가자 응 바텀 한번 갈게 사묵을 통해 본다 없네 세즈 위에서 온다 응치가 되게 쉬웠어요 없는데 여기 아 뒤에 사일런스 온다 사일런스로 먹자 아 이게 시간대에 비해서 너무 약하니까 아 왈도 없었는데 비신같이 무기보고 눈치챘었을때 어 그런거같아 날로 없어가냐 에에에에에 박을 방법이 없네 저 사일런스를 박을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여 방법이 없어여 방법이 없어 어 와 바이브까지 아 나 너무 멀다 나 가는거 나도 간주 아이고 아이고 좀만 버텨봐 좀만 버텨봐 쭉쭉쭉 아 나 그냥 뒤로 빠졌어야 돼 먹고싶은 사람 먹고싶은 사람 케인은 나도 간다 케인하고 사즐러스 환상의 그거 아니야? 디오 아니야? 개쎈데 오오 궁 좋다 나이스 환상이었다 환상 도왔다 우리 한타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나 이거 줘 어 먹어 나쁘지 않아요 세조 여기 비우고 갇힌거 아니야? 살러스 내려가는데 나 비비고 오잖아 다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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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익 ophile 캐릭 쥐잘 킬잘 쥐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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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뭔데? 안 싸우는게 나한테 싸인할 수 있어가지고 쉐주다 쉐주하니 게임 오거든? 싸우지 말자 유키는 센데 밑으로 쭉 빠지세요 스윙도 왔으니? 전령 친다 갈까? 갈까? 닌자 온다 쟤네 바텀 침가자 침가자 침가 침가 싹 쳐 갈비 아 우엉 우야 아 와아 빠져야돼 아아 이게 안돼 아아 이게 안돼 와아 아아 나 말패스 때문에 갈거 아 이게 안돼? 어이 그건 좀 그건 좀 그런데? 아 템 사갖고 갈걸 쑥하니까 쑥 들어가버리네 쑥 쑥 쑥 쑥 쑥 쑥 착각하지 마라 호 호 호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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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음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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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너리 도너리 감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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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 감사아 슈퍼스타 감사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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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깃털 깃털 가져오기 있지않나 고맙 뭐가 온다 또 죽어도 되지만 거기 거기 말파 돈 썼나 안 썼어 그냥 써 그냥 와아 잡았는데 빨리 변신했어야 되는데 아 저게 안먹었어 됐어! 꿍! 오 꿍! 하하하 와아 말파 그냥 궁 박으면 끝나네? 하늘로 뿅 하늘로 뿅 아 하늘로 뿅 아깝다 하늘로 뿅 타고있다 오오오오 펀치 이렇게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벽을 뚫고 가는게 말이네 이거 버그 아니야? 햄버그 걱정마 걱정마 똑똑마 똑똑마 아니 어떻게 캐릭이 벽을 뚫고 벽을 왜 만든거야? 다 뚫어둡지 정수씨 아 아 어두운 곳에 가지마라 죽을지도 모른다 어두운 곳에 가지마라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새끼부 심판 짱 하하 하하 영구다 영구 연구 영구 엇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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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시작부터 좀 잘못됐어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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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 영구 영구 성진붕 ACL 체온 황 왁 들어오기만 해 나 반응할꺼야 뒤에 있는데 있는데 나 있는데 나도 있는데 반응해 반응해 나 보였거든 나와 나와 하야 하야 와 진짜 봤어 보여줘 트윈 아 하늘에서 떠버렸어 하늘에서 떠버려요 왠구네 친구 친구 저 하늘에서 떠버려요 걸리면 죽어버려 절대 걸리지마 아니 게임 뭐 즐기는거지 그래 그럴 때가 있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두마리라 그런가봐 두마리가 다 잘하네 하늘에서 고맙습니다 가는거야 나 진짜 가야돼 왜 사유 가야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야 와이 중요한 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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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멍박씨 네 굿바이 이렇게 선한 목소리 내지 마시고 멍박씨 굿바이 멍박이 이기고 가야지 멍박이 없이 이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있으면 못 이겨 의미 있는데 멍박이 없이 이기는 저로 갈게요 들어가 네 미안합니다 아니야 뭘 미안해 미안할거 가자 미안할거 진작 진작 바로 가네 뒤도 안돌아보고 하하 한번 돌아볼줄 알았어 하하 이걸 바로 가버리네 하하 하 우리도 가자 예? 가자 가자 엄박이가 가니까 가자 전패하고 간다고? 엄박이 한게 뭐하러해 가자 피곤하구나 피곤하진 않은데 아니야 아니야 피곤한거 같아 아니 피곤하진 않아 근데 원박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 4명이서 돌려? 어떻게 못 돌리자 못 돌려 4명이서 4명이서 내가 갈테니까 3명이서 돌려 아 추가 추가 6분씩 걸려 6분씩 아들 좋은 밤 되시고 오늘은 일찍 합시다 아 간다고 진짜로? 원박이가 없잖아 아 아 우리 한 판도 못 이겼는데 나 오기 전에 이겼어? 응 아니 아 어? 나 오기 전에 이겼어 그러면? 네 어? 어? 나 못 이겼어? 나만 점프야? 아니 나도 점프야 우린 한판 이긴거 같긴 한데? 한판 이겼어 한 다섯번에서 한판 이겼어 아까 그래서 우린 이겼어 오늘 이겼어 오늘 할당제 다 했어 오늘 첫승 미션 게임 승리는 어떤 기분일까? 내가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아까 한 번 이겨가지고 부럽다 이기는 기분 부럽다 응 패배도 습관이야 내가 그냥 초대함 내가 그냥 초대함 야 완성됐네 그래 한판은 이기고 가야지 자 열차 출발합니다 자 지옥캥 열차 출발합니다 자 어 쟤네 태보를 하니까 네 나 원딜 갈게 네 니가 어디 갈거야? 그럼 나 이걸 미드감 오케이 나 원딜 동수 미드 갈래? 어 아니요 미드 갈까? 가고 싶은데 가 미드 한 번 갈게 나 원딜 나 정글 갈게 네 원딜 뭐가 좋지 요즘에 원딜 일단 배내야지 뭐가 짜증나지 원딜 찐 좋아 찐 요즘에 하이사 밴하자 하이사 완전 너프되는데 하이사 완전 너프되는데 내가 나도 더 이상 찐조 찐조 코 뭐였더라 케이틈이 블리츠 밴하자 블리츠 블리츠? 아냐아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가 할 수 있어 나 블리츠 좋아하는 스타일 어 상대대 밴했어 어 무섭나 보지? 어 이즈 좀 까다로워 이즈 좀 약간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툭툭 맞으면 툭툭 상대가 배냈어 이즈를 나 언제 할 거 많아 끼르코 끼르코 요즘 유명히 그거를 그거를 유행한 코르키 아 노잼 끼르코 난 또 딩검승부 가야지 샤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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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걔네 아니야? 샤일러스 노틸 무난한 노틸 선픽하기 좀 무난한 노틸 할게 알지? 그럼 내가 믿죠 형님 알지 나 이긴다 나 이기고 간다는 뜻이야 무틸이면 카이산가? 카이산으로 한번 기억을까? 이기고 간다는 뜻이야 리드 뭐가 좋지 요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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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말자 갈리오 해야지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야 좋지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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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리오 집에 갈리오 갈리오 집에 갈리오 agem tows 저 어딜 갈까요? 노트탑 후조탑 우우우우 노트탑 소조탑이다 네 아 뭐 티모? 티모 모티 야 찌져라 모티 오 뭐티베이셔? 어? 빵에가 있는데? 빵에가 있대 어? 카사스? 어? 좋아 보스? 어? 좋은데? 좋아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브라움이야? 잠깐만 브라움이면 저거 뚫어야 되는데 뚫기 쉽지 않잖아 아 이거 브라움이랑 딜 싸우면 좀 빡센데? 안 싸우면 돼 갱 올 때만 하면 돼 빙크스 뭐할까? 말만해 원하는 거 있어? 없어 원하는 게 없다? 응 그렇다면 무난한 거 해주지 애쉬 간다 원딜의 정석 회복들이지 말고 정화들면 간지 고수인척 나는 마법의 신발 야야야야 진배야 루트 너 강타 강타 아 그래요? 이상하다 또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오피지즈를 꺼 오피지즈를 꺼 오피지 스필 자동 왜 지맘대로 이래? 내가 본 것만 3번이고 할 때마다 왜 지맘대로 이래도 3번이야 어? 핵스네 아 회복들 꺼라 아침에서 회복들 야 우리 바탕 싸우지 말자 절대 안 써 갱 올 때만 해 저쪽이 역갱을 하면 조금 피곤해지고 아니 역갱 비해고 괜찮아 우리 나 궁 있을 때만 가자 갈 거야? 가긴 가야지 가야지 세긴 센데 가긴 가야지 저쪽이 세긴 해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왜 죽어요? 가졌으니까 오케이 가졌으니까 가졌으니까 안 죽는 게 더 나은 거 아시죠? 아이 죽은 다음에 막 죽고 막 때려야지 가졌으면 죽어도 돼 가졌으면 죽어도 돼 가졌으면 죽어도 돼 근데 궁 없으면 죽으면 안 되지 않아? 아이 괜찮아 한탈 때 한탈 노틸이 제일 뒤에 있는데요? 굳이 대표 안 해도 되지 않나? 노틸이 노틸이 앞에 가 30초 근데 계속 가 가졌으니까 괜찮아 가졌으니까 괜찮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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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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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저 딱 콜라보에서 들어가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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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게 라이언씨 한 번은 이기게 해줘 한 번만 해줘 진짜 우리 어떻게 쳐 줘? 기열이 형 쳐줘요? 쳐줘야돼 쳐줘야돼 왜냐면 비에고가 죽어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저 위로 올거야 피가 있어야돼 형님들 지금 연패받고 계신가요? 아 좀 그런게 있어요 소주씨 네 우리가 모이면 알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시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승하겠어 그럼 예? 연승한 적은 없지만 연패한 적은 많아요 와 카소스 빠르다 물이 터졌다 이거 너무 많이 터졌어 이게 된거야 두번이나 여기 브라움만 있었으면 우리는 사망이었어 알지? 사망이지 바로 사망이지 어? 얘네 아래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왔지? 뭐하지 마 브라움 그럼 사일러스 체력 안 남았어 어 어때 이런거 오 좋아 일단 역전조 한거잖아 아니 근데 땡겨지면 안좋아가지고 일부러 안 땡겼어 알지? 좋아 알지 우리 또 그런거 알잖아 이거 근데 2랩인데 저쪽 빠지자 살짝 빠지면 되지 2랩이야 음 위협구 한번 던져주고 바깥쪽으로 한번 던져줬어 내가 바깥쪽 한번 넣어주고 한번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이거 내가 먹어줬어야 되는데 죄송 아냐아냐 이거 내가 먹어주고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위즈사일 허락맞고 CS봉준 자 징크스 조금 앞으로와 지금 어? 약간 이상해 몰라 왜 저러지? 몰라 약간 자기만의 징크스인가? 오케이 자기만의 싸움 오케이 내 목 못 깨려고 약간 그런거 뭐라고 뭐라고 싶은지 모르겠어 어 뭐야 어? 바텀이다 바텀이다 바텀? 비에고 역 어프 시작한거 같아 여기서 블루 아닌가? 아닐수도 있어 근데 맞을수도 있어 왜냐면 이 타이밍에 블루가 없을수가 없어 맞아 없을수가 없어 근데 있을수도 있고 사브 노플이야 사브 노플이야 사브 노플이고 죽었네 저쪽 삼네 야 한번 타나봄 형 잡아주세요 아잇 나이스 어 어 아 피하고 여기서 비에고 나타나가지고 어 봤어 근데 비에고 아래있고 그렇고 좋았어 아 마다가 꽉차가지고 한번 빼줘야돼 맞아 아까워 그치? 재생시간 아까워 응 우리가 어차피 한동안 안싸울거니까 근데 아 뒤에올까봐 좀 그러네 자꾸 어 뭐야 브라운드 어지간해 아 거의 저기 거의 자강두턴이야 와 먹혔을거야 내가 먹을게 이거 거기다 안보여 사랑을해요 바텀 안보인다 사랑을해요 어 워 이에고사스 여기 이에고사스 이에고사스 아 너 맞았대 일부러 맞았어 나 불 W 켜가지고 네 징크스 마너 없어 이제 때리라 지치는 스타일 잘 때려주십사 어 뭐야 어이가 없네 어 좋은데 요정도 요정도 3개선에서 막아주면 아주 좋아 좋아 죽어 살짝 맨 알려주고 키머 탑 키머 원래 탑이고 어 카자스 어 카자스 어 카자스 왔어 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카자스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피아노트 오지로 슬럭 걸었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리하지마 형님 안돼요 죽어도 되는데 안 죽었어 심지어 심지어 안 죽었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빵에는 뭐지 아니 죽어도 된다고 하면서 죽은 적 한번도 없어 이거 다 밀자 그냥 그래 비에고도 풀 비에고도 풀 그래도 교환했습니다 교환했습니다 굿굿 나이스 깜짝이야 우리 편도 모르게 갱을 가야 돼 갱 간다 그러면 기대하니까 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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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벌어지면 쿨 해주세요 어우 비열이 형 빵에가 있네 빵에 있지 어떻게 탑에 붙어져요 아니 안 붙어져요 오케이 드디어 가나 어 저 미드가 우리가 완전히 이이고 있어가지고 못 먹을걸 바 bay Mid 왜 빵에 chten 하늘 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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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s 그 모습이 찰랑되는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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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이에요 오오오, 그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하네요 어? 뭐야. 오우야 비해고 끝난다 요거 괜찮아. 블루 주면 돼. 블루 주면은 짧아 짧아 아트록스 다가 호이예아 오케이 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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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 있네 우리 이건 먹어야지. 이거 안 먹을라고? 이거 먹어야 돼 하나 먹을까? 두 개 먹어도 돼 저거 먹을라고 하나 먹을래. 한 잔 술이던가 어 어 어 아 뭐야. 나 집에도 안갔네 비해고 탑이라고? 네 방금 탑이었는데 내려갔어요 내가 한번 날렸어요 찾아보세요 없네 없네 어 여깄다 어 사일러스 내 궁 뺏음 살 것 같아요 아 집에 가길 잘했어 오 완벽하게 딱 CS 손실 없이 먹는 다 맞네 빵의 예유 빵의 예유 오 우리 궁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얘 먹으세요 저 갑니다 저 갑니다 뭐야 너 막어? 율군을 때리는데 막어? 자 칭크스까지 갑니다 되나요? 어 싸이브 등 쓰러 간다 나 못 간다 여기 가자 아주 빵에에에에 요ů 사이브 갈까요? 다이브 해도 돼요 다이브 좋죠 네 저 다이브 너무 좋아요 저 세상에서 다이브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 비에가 왔어요 비에가 도웅 근데 비에가 혼자 와서 뭐 안될텐데 네 맞아요 핑화가 여기있어요 근데 이상한데 있어요 왜 다가오는거지? 왜이래? 왜 다가오는거지? 왜이리 다가오는것이냐 왜이리 다가오는것이냐 왜이리 다가오는것이냐 왜이리 다가오는것이냐 오케이 빵! 하나씩 뒤에 싸질라스 뒤에 싸질라스 twitter 빵 예예예 죽어도 된대 자꾸 죽어도 되고 죽어도 되는 생명체는 없어요 하지만 안돼 와이프가 죽었어 아이스 죽었다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 궁서 와이프 없는데 어 티모가 죽었어 오히려 티모 뭐야 호흡을 한거죠 바텀 셋에 양양하게 다 먹어도 되겠는데 아 까비 와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어 풍뺨 풍뺨 어 야 온다 온다 도망가자 행복했다 나 어떡하지 싸이러 아니네 어 야 이걸 이렇게 와 와 너무 무리했다 그치 네 무리했네요 근데 근데 그건 있어요 뭐죠? 우리는 카사스 다이너스 죽으면 안 돼요 오 카사스 먹는다 오 씨 나이스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근데 쟤 왜 안피해? 모르는거 아냐? 징수 안피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아 당대를 무시 어 어 이겹차네 어? 비해가 왔는데 갈리 갈리 할리 갈리오 오 할리 갈리오 오 할리 갈리오 근데 이거 전라나? 할리 갈리오 하구리 있어요 미드 제압되었습니다 어 할리 갈리오 네 갔다 오세요 어 돌발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나 하나가 없어가지고 좀 쏴버려 어 공 빠짐 뭐야 안거져? 혹시 제 공 맞았나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까비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육류층인데 이거? 네 뭐 나 바텀으로 갈게 얘도 있어 저 내려갈게요 저 쿵은 없어 어 리셋돼 어 어 잘 맞쎄요 방해 예요~~ 뭐야? 왜 이쁘게 돼? 방해 예요~~ 자 갑니다 살아버려 살아버려 난 살아버려 상대는 카소가 없으니까 에이 으 으 으 으 아 살짝 부족한데 보탐 밀수 있죠 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 백원 기다려도 되나요 뭐 밀고 같은데 미러 미러 죽어놈도 미러 됐다! 나이스! 아 이제 좀 롤이 재밌네 롤이 이런 게임이었어 내가 그치 이게 롤이지 저 사일러스 나를 보는 거 같네 와 미드 차이가 진짜 대박인데? 나 가긴 하는데 좀 오 여기 졸음 쉼터에서 쉬어 졸음 쉼터에서 안 묻어졌어 어? 어? 아이 까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쿠스로 인쿠스로 가서 드라곤이나 먹을까요? 드라곤 응? 어? 드라곤이 날 거 같은데? 어 뭐야 새질러스 지나갔어 스치네 스치네 지나갔어 스치네 안그래? 하이 신 드라곤이 날 거 같네 어? 우리 슬슬 미드나 미끌 어? 우리 슬슬 진리오 누가?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빠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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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직 유리해 아파트 아파트 마우스 마우스 몽키 몽키 마우스 마우스 아파트 아파트 마우스 나라라라 나라라라라 어 얘네 갑자기 이렇게 막 저긴데? 빡세게 하네 아트록스가 있어 우리에겐 아직 우리의 희망이 있어 아트록스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거 저들에게 있어서 아트 오면 아트지 음 정호씨 몸에 많이 둘렀네요 멋있는걸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빨리 끝나기 못할 것 같은데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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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을 부르는 다리를 갔나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별빛이 흐르는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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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빛이 흐르는 따라라라라 나이스 나이스 영원히 못가 무한도전이야 무한도전 어? 사이류러스 앞으로갔어 영원히 못가 가게에 두어라 가게에 두어라 영원히 못가 우리 무시해 무시해 아까 한번 이겼다고 아주 신났어 영원히 이길거같애 나 이렇게 가면 그만이야 어? 또 와? 신나? 자꾸 신날려고 그래? 나 노린다 도망갈거야 나 너무 많이 썼어 라라란 라라라란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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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마우스 따랑땅땅땅 우리 우리 다른 다리를 건너 빠라라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게 요새 얘기하는 아파트야? 예 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몰라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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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몽키 사일러스 옆에 비에고도 옆에 오케이 사이 어 갈까요? 끝난나 끝난나 가실게요 가실게요 오 가지도 않네 슬로우? 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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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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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안가 왜 뭐야 뭐야 되게 월클 인척하네? 뭐야 뒤에 거 왜 이리로 가? 나 있는데 송쓸려고 어? 아이고 어 뭐야 그 왜 이리 있어 어? 아 피우고 한대 예술이야 예술이야 피우고 한대? 피우고 어디갔지? 왜? 피우고 가라 가져왔다 와아 이렇게 열심히 하지 박스 다 왔어 흐느 랄라랄라 다리를 반멍 오?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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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민현도 한 대 때렸다가 침편도 한 번 때렸다가 콜라 먹는 재미가 있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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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유인고도 유인고 한 번 넣다가 그렇지 다문형님 왜 이렇게 잘해 배고 아 앞에서 몸빡이 너무 많잖아 음 음 음 오 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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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마우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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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마우스 용 나와요 오 오 상대방도 용 나올 듯 오 갈리오 진짜 진짜 돼지침이네 흥 흥 악침이야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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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도틀하면 저 탈힐게요 탈힐죠 오케이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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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그랬어 뭐하셨네 아니 집 가고 있는데 쟤가 다 쏘렸어 빠져야될 듯 또 이따 먹자 런들 잡았어요 런들 잡았어요 런들 잡았어요 잘가 얘 뭐야 뭐 있잖아 나왔나 나왔나 가라가라 가라가라 확 갇혀 가라가라 방금 아ги 바로 갑니다 아 아베셋 으흐흐 흐흐 아베셋 오 가라가라 갓쳐 확가쳐 내 안에 갓쳐 확가쳐 가라가라 갓쳐 확가쳐 으흠 아베셋 으 으 으 으 으 3식 나 5 외식을 왜 봤지 료 딸은 아시는데 파이러 싸요 싸우지 으 어떤 것 같다 예 사이 첫 짝 어 차이 아 한 오케이 5 5 5 집에 안가버려 모오호오옆 finns 징크스 위에서 내려오네요 모오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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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잡았어 abused 아 풍쓸꺼야 또 무의미한 대치가 시작됐다 우리만의 무의미한 대치 그냥 바론 시야 먹고 바론 가도 되고 탁 가도 되고 두가지가 있어요 공격 바로 먹자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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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심한데 그냥 써 아.. 아.. 맞아버리였어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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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에쉬님 디디 아하 아하 갈리오 갈리오 더하고싶다 이런판 더하고싶다 이럴판 진짜 드문데 아 이케에 50분했어야하는데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제가 이런말하기도 한데 충분히 즐겨서 진짜 이거보다 더 즐기는거는 말이 안되요 아 더 죽였어야해 아아 더 죽였어야해되 아니 이어지는게 아닌데 다음판으로 아 이런 판 드문데 다운 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 왜 아 나한테 내 심리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거 뭔가 막 되게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아 맞아 아니 이렇게 이겼는데 비등비등 하면서 해야 돼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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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증난다 너무 짜증난다 아 더 죽였어야 되는데 아쉽다 쉽지 않네 맞겜? 맞겜 근데 근데 그건 있어 맞겜했는데 지면 못 걷어 난 진짜 가야 돼 아 일찍까지 요즘에 종수가 왜 일찍까지? 나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어디 가는 또 내일 산소 가야 돼 산소 아하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남은 분들 건승하십시오 또 승우아빠 또 껴가지고 하면 되지 또 얘 또 금방 끝날 것 같아 에이 뭐 저 종수가 오는데 뭘 하나 에이 아니 뭐 우원박 없는데도 했잖아 다 터치죠 청소 청소 가는데 아아 이제 가고 또 이제 사람 있으니까 사람 사는데 여기 어 눈 따가 나도 눈 따가 어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전 이만 가구요 다음에 또 한판 대기 하죠 네 네 네 갈게요 밥을 열 시간 동안 안 먹었어요 아 네 형은 기본 기본적으로 뭘 하나 하면 하나 뭘 하거나 안 하는 게 두 자릿수 시간대로 세요 두 자릿수 시간대로 세요 뭐야 네 밥을 안 먹는 것도 두 자릿수 시간대로 하고 아니 우리 밥 먹고 나왔는데 여기 방송 시간 보니까 열 시간이더라고 지금 게임도 두 자릿수 시간대로 하고 아 아 한 자리로는 안 하시네 아 아 한수로 무조건 박아요 무조건 야 아 삼국지 재밌나요 어 형은 씨 그냥 그래요 삼국지 그냥 반복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아 이거 재밌는 게임 없나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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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한판 한판 하긴 나쁘지 않은데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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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패키지 값이 보통 7,8만원 하더라고 아 그건 AAA 게임이 그렇고 보통 비싼 팬이죠 좋은 얘기 형님들 저 가보겠습니다 아 예 재밌었습니다 저주씨 죽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제가 또 합시다 병원아 또 갈게 네 또 봅시다 리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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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